미션 창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안보이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걸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쉽게 됐네요. 까비. 그리고 처음 걸어주신 분이 제일 고마워요. 네. 오, 시원하이. 시원하이. 반갑다. 싹 비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탕 비웠어, 다들? 이제? 구해줘. 뭐를? 사람 구해줘. 아유, 많은 거 봤습니다. 오버워치 하자는 거지? 기다려봐. 들어가 볼게. 상관없어, 오버워치든 뭐든. 하이하이. 몰랐네. 어디 보자. 오버워치 일단 우리 티어를 좀 볼까요? 들어와서. 경쟁? 어, MMR을. 그리고 카라 하면 경쟁이 더 재밌으니까. 아, 그렇구나. 맞아, 막 나가고 해서 재미없잖아. 경쟁, 나. 드디어 두고 다 안 돼. 예상까지 말해야 돼? 예상 티어? 예상이 뭐야? 예상 티어 있잖아, 그 배치. 아, 그건 뭐라고 했구나. 들어와야 돼요. 뭐 하기로 했어? 옵취? 옵취 끼고 있어. 아이고, 날아다니는 오리님. 4만 원 감사합니다, 너무. 컹컹 고맙고요. 햄찜님도 많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업데 6기가 있는데? 아, 갓 게임이야, 얘들아, 이거. 나희야 아카데미야. 우와, 나희야 개쩔어. 나희야 아카데미야는 뭐야, 이거. 티티 너무 예쁜데? 근데 한 명을 더 불러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맞아. 다. 찾으면 나오지. 그럼. 응, 업데이트 있다. 지금 누구 경쟁전 3대 찾는 줄 떴는데 누구야? 누구? 아지인데? 나, 나네. 나 대충 다이어 4야. 그럼 난 다 놔줄 텐데? 다 골드 이럴 텐데? 에이, 플랜은 되지, 그래도. 난 공격이 제일 낮아. 플랜은? 아님 히우스 하실래요? 하아이. 안녕히 계세요. 지워. 서운하이. 베드락 하실래요? 베드락 재밌는데. 베드락 알못. 재밌긴 해.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일단. 받아봐. 뭐야. 받아봐. 어이, 어이.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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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어, 어, 어. 어, 오래 걸려. 어, 어. 아, 자유는 돌아갈려나? 자유는 돌아가는데 저건 대규모 뜨네. 안 되겠다. 응. 하려면 빠데 해야겠다 우리. 그렇지? 어. 한 명 구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넓은 저거? 응. 동쟁을 못할 듯. 지금도 대규모 뜨끈이 나네. 업데쯤. 으흠. 정답. 몬스터 게임 쓰러지는 소리. 어, 그 알았지. 우와, 소름. 뭐임? 어, 잠깐만. 아, 이거. 저 스킨 좀 바꿀게요. 아, 예, 예, 예. 응. 코드. 코드 받았어? 응. 거의 코드가 와? 개물어. 블리자드에서 보내주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잘 등록했습니다. 블리자드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블리자드 게임을 열심히 하신다면 노을이 진다 씨가 오셨는데요. 응? 진짜 어떻게 냄새맞고 또. 뭐지? 사실 물어보진 않았는데 다짜고짜 초대 눌러봤어요. 일단. 그래? 응. 아니. 빨리 걸려. 내가 안 썼는데 등록된 코드네? 왜? 엥? 뭐야, 누가 등록했어? 전달에 잘못 주신 거 아닐까? 어, 뭐야. 팀 보이스로 누가 인사하는데? 엥? 소울 룸 아님? 소울 룸 아님? 소울 룸 아님? 소울 룸 아님? 나 지금. 소울 룸 아님? 알탑 알탑. 신경 파티입니까? 경진전 하려고 하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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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말하기 싫어요. 아, 뭐라구요? 뭐라 얘기 하기 싫어요. 너노노노노, 저희 같이, 같이 하실래요? 구쟁전 하시나요? 네 근데 매칭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대규모 5명이긴 해요 사람이 그러게 일단 한번 돌려볼까요 아 예예예 좋습니다 3명 오는 중 61% 저 골드 딴 올해서 보이죠 오케이 딴 올은 오셈 네 예 우리 끄고 이거 꺼야겠다 아니 소울은 안 접고 계속 잘하네 플래칭도 접을 줄 아니 진짜 악기 되셨네 그니까 보기 좋구려 르파 르파 아 뭐 저도 같이 하기로 돼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진짜 그니까 8시 40분에 모이는 건데 아니 름님 스위치 없다고 이따 온다며 8시 반영하기로 했는데 미안해요 아 름님 플래 찍었음? 저 플래 3입니다 저 지금 플래 마쳤어요 우와 개잘해 뭐야 알을 깼잖아 아 저는 오버워치 줄이려고 생각 중이에요 너무 계속 잘해져서 근데 하는 거 봤는데 좀 뭔가 깨달은 거 같긴 하던데 아 진짜 아닌데 매정도 많이 는 거 같던데 달라졌구만 내가 또 이 포지션을 아우르면서 탱커와 힐러까지 아우르면서 이해해버렸어 게임을 그게 진짜 크긴 해 와 이제 됐네 이제 소원 성취했네 저희 경쟁하는 거 그럼 네 그것도 좋고 왜 왜 싫어요? 뭐 질까봐 섭섭하이 점수 관리하는 거예요? 아 올 마이트나와 스킨봐 스킨 좀 보고 있어서 1분에 0.1씩 올라가거든요 2분 남은 거 천천히 2분 남은 2분 부화 지각 좀 제발 미안 조심해 스킨도 나왔거든요 아카데미안 어 코드 왔나? 네 왔습니다 어 왔어요 이거 참 그 잠깐만 이거 누구지? 주노인가? 주노 키리코가 좀 잘 뽑혔어요 와 주노 진짜 예쁘다 맞지? 주노 진짜 진짜 넘사벽임 근데 나 트레이서는 못하겠어 아 미도리아는 좀 데쿠 데쿠야 주노랑 누구 잘 뽑혔나요? 그거 올 마이크 키리코랑 라인 키리코 히토노리 이건가? 아닌데 나이는 좀 초딩 같은 누구야? 아 인정 키리코 진짜 예뻐 그치 토가네 토가 레전드인데? 토가가 누구야? 콜라보 잘 뽑혔다 필런 그 뭐야 갈색머리? 무슨 목도리에 입이 있어 약간 이상한 애 있어 목도리에 입이 있고 만두머리 다들 저걸 보셨나보네? 나 히야를 봤음 봤음 아이 뭐 기초자 기초 한 3화까지 보고 안 봄 왜? 나 1시즌 본 것 같은데 나 몇 시즌 봤다 중간에 안 봤어 그게 차세대 원피스라고 말하길래 그 정도인가 해서 봤다가 옛날 거 아니야? 옛날 N이 아니야? 지금 지금도 하고 있긴 해요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이게 옛날부터 시작된 거 아님? 꽤 됐죠 와 키리코 해야겠다 리퍼 너무 징그러운데? 뭐야 이게 뭐야 손 적지적지 붙어서 리퍼 너무 징그러운데? 스킨 흔들면 흔들려 손 어 왜 저래? 부담스럽다 어.. 떼주고 싶다 아인하르트 이쁘다 아니면 내전하고 싶기도 하다 5명 더 구해주면 안 되는 누가? 어? 음.. 지금 시간 요즘 오버워치에 사람이 좀 없음 음 러너 리그 3 어디 갔어? 또 해야지 쿨타임 돌려야지 그래야 또 다시 채우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 아니 뭐 주최도 오버워치를 안 하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같은 팀 3명 아니야? 주최자 오버워치 안 하지 응 아니야 같은 팀 3명에 난 룸님이랑 전시 중 같은 팀 같은 팀 3명의 꼴찌 그거는 4강 아쉬운 거지 4강 진출 아쉬운 거야 빈스데이를 못 받아서 또 맞음 아직 못 받았음 그 옷으로 안 준대요 왜? 그럼요? 뭐 디프티콘으로 준다는데 뭐 빈스데이가 문 닫아가지고 아아 재고 정리하지 나한테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렇구나 집에서 입을 티셔츠 필요한데 몰랐네 김뽕씨 몇 퍼죠? 네 들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빈스데이 이거 프리미엄 이제 내가 초대했어 하하하하 이제 빨리 나도 스킨 끼러 가야지 아지님 방장 좀 주실래요? 키리코 주노만 끼면 돼 아 네 라인하르트까지 음 그냥 전체 누를게요 빨리 잡히 음 제일 아래 있는 사람이랑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전체 눌러놔야 돼 마마랑 나는 전체 눌러놔야 돼 응 네 뭐 뭘 할까? 어 주노는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저거네 과연 잡힐라나? 잡히자 그러잖아? 예상 시간이 안나오네 이거는 뿡뿡스가 티어가 어디에 있니? 그 골드힐 적혀있네 공격 음 그거 말고는 어디에 바로 잡힐다! 뭐야 이거 딱 갑겸이라니까? 어? 아니 벌써 잡힌다고? 왜? 뭐야 나 실버 4부터 골드 5까지 있어 뭐야? 지금 일본에는 완전 오버워치 붐이래 그건 그래 다혜야 왜 실수하면은 이제 뿡이 뭐 알래 랩할게요 누나가면 안돼 난 뭐든 좋은데 키리코 주노? 난 그럼 키리코 키리코랑 아나? 응 탱커 무엇일? 고민중 나 신화 무기도 있어 저소소소소 부럽다 우리 시그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예쁜거 봤어? 아니 근데 시그마하면은 아나가 좀 놀겠다 바꿔오고 네 어? 괜찮은데? 나 놀아도 좋을때 아니 너가 힐 할게 없어 힐 할게 없어 놀면 그래그래 아쉽네 힐 아나 가보자 가보자고 쇽쇽쇽쇽쇽쇽쇽쇽 쇽쇽쇽쇽쇽 아 마이콘 마이크 손이 예한텐데 근처에 마이크는 진짜 일리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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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어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에만 밟으면 돼 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마지막에 밟을게 걱정하지마 일단 밟았거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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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한 명씩 오케이 양아지는 어쩜에서 절대 나가면 안 돼 저기 또 잡았어 아 마지막에 좌우고슬이 안 들어갔네 나이스 나 이거 좌우고슬이 좀 어떠는데? 힐 밴인데 왜 들어와가냐니 거점 밟아야 거점을 앞에 끼니까 라고 할 뻔 죄송합니다 예 가 가 고고 겐짓다 겐짓 원숭이 맞을까 원숭이 원숭이 다였어 원숭이 딸피 힐 밴 컷 원숭이 딸피올게 호호호 날 끊어버리게 나이스 좋다 좋다 나이스 죽으시오 니가맞게 기가맞게 죽여버리고 짜파이 티링코 피관리 하시고 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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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는 중 나도 다시 올라갈게 우리 재정비 중 겐지 튕겨내기 빠졌다 헤드헤드 안 보인다 어이 헤드헤드 나도 턴 턴? 턴 턴 좋다 야 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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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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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헛점 한 번만 밟아주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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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바 밟아주라 헛점 좀 어이 으아악 고쳐! 빨리 우셨어! 아나 컷 겐지 깨피 겐지 깨피 뒤에 원숭이 구우셨어 뒤에 겐지 깨피 겐지 깨피 겐지 깨피 겐지 깨피 겐지 깨피 겐지 깨피 아 나 바로 죽었다 어이 나 날라갔네 천재네? 난 나 밥으로 무빌 수 없네 깝이죠? 아니 저도 많이 비볐다 헉 헉 케어죽 리퍼 헉 헉 헉 헉 아 라이한테 당했어 나 지금 자존심 상하네 진짜 여기 윈스 에이 제가 에이 왜 이제 안보인 리퍼 이제 안보인 리퍼 케어가 안돼 먹어버리기 먹어버리기 먹어주고 막아줄게 자리에 나왔음 충격이 빠졌다 하나 리퍼님 한번 빼시고 네 빠지는 중 여기가 누군가 이거 꼭 뽕 줘야될 것 같은데 연기 초리야 방금 하나 빠짐 뒤에 근지 있음 옆에 옆에 이중 아 못 끊겨다 못 끊겨다 거울까x4 나 가는데 좀 걸려 여기 살아올 수 있나? 겐지 반 잠깐만 막아줄게 빼봐 루프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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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반피야? 아 못 졌다 아 진짜 겟살피데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킥만 해 오케이 킥만 안겨 공 쓰고 싶다 힐 좋다 난 갔나요 아아악 죄송 다시 가 자리야 빨리 자리야 빨리 일단 라이 잡아놨어 간다 간다 우리 리퍼 왔다 어 자리 너무 아프다 한조 컷 비빈 한조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피 아나부터 아나부터 아나 자랐거든 일단 나 힐 좀 할게 아니야 자리야 방피 좋다 나이스 나이스 20초 20초 상대 궁극기 있을만한게 좀 없는디 그라마 아나뽕 어 어 아나뽕 없을듯? 있나? 아나뽕? 그라마 어 아나뽕 파티궁 지방 오는거 받아야될듯? 막아줄게 야 파티부터 파스존부터 정적 출발 홈 띠 . 구 .. 정적 цию 공수 견용 소환은 딱 좀 웰킹쌤 아아이 그거 딱 와서 너가 한 절 줬잖아 캬아아아 그 힐이 모든 걸 만들었어 뿅아 음 그거를 음 공격 주노 한 번 공격 주노 맛있다 라인이랑 주노 해서디도 맛있다 좋았다 공격 주노 랑 해서디도 짝이지 자 전략 일단 왼쪽으로 돌아서 대치합니다 속도 밟고 거점 가서 오는 거 때려 탭니다 끝 오케이 렘 어 저판이에요 가보죠 으흐흐흫 그 그 뭐야 그 이가 하면 하이퍼링이거든요 어 알죠 알죠 그걸 딱 제 발 앞에 딱 깔아주시면 돼요 렘 그럴 때마다 난 운리적으로 이게 진짜 준우겠다 준우가 첫판이라고 괜찮아 첫판 준우? 빈뽕 재능으로니까 오 올마이트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4초에 깔겠습니다 일단 4초에 하나 넵 두루룩 두루룩 지금 깔아 지금 지금 어 충격하자해 한 조 있다 한 조 한 조 왼쪽 한 조 있음 진행 전 tou 제 mem 도 징 ㅜ 이쪽 이쁘림 하이퍼링 차는대로 바로 빼고 요 바로 가aries 어 이리와 여외로 여쭤 송 여쭤 shout 여쭤 sangat 여쭤나 여쭤나 이즈 너 여쭤 Not 내 아 하이퍼링 네리 여쭤 오 쭤 동 다 디바, 디바, 뒤에 디바 어어, 라인 케어죽 킬맨이야, 킬맨 안 됐나? 으아아아 벌써 거의 다 먹었어 우리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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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나 잡았거든 아나 잡아놨어요 두 칸 먹었다,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다 식어 리퍼 나 살짝 스파 어, 얘 뭐야 아이고, 개피인데? 나이스 어, 좋다, 하이퍼링 여기 안 보임 나 힐펜 먹어, 힐펜 먹어 하이퍼링 여기 오리산? 태루, 개피 오리산, 나노, 훈 오리산, 못 잡았다 나 때려, 나 힐 못하게 막고 있어 힐 못하게 막고 있어 오리산, 잡아 나, 나 힐어 잡아볼게 나이스 잡았고 좋은데 굿 어디가니 이리와야지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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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길어, 길어, 길어 어디가니 길어, 길어, 길어 아 나 죽겠다 야 아시아 너가 해라 안 죽어 안 죽어 나 뒤에서 케어죽 우리와 나 여기서 서양 갖고 올게 먼저 어그로쩍 어디서 죽음? 아 오케이 자 위에 위에 그럼 내가 여기서 어그로 끌어줄게 틀리면 말해 여기 어디가 있음? 창 빠지면 창 빠지면 창 아직 있어 기다려 안 돼 뒤에 가자고 파티컷 창 빠지면 창 позition 창 빠지며 공수경보 야 야야 공수경보 공수경보 끌어와 으어우 아 하나 힐패지 아 아, 화물 앞에 가는 중 어디서 붙였어요 테드야 너랑 나뿐이다 어, 숱자 숱자, 숱자 깔끔하게 숱자 어, 같이 가자 하나 살았어, 다 살았어 어어어어어어 어, 부가 아파 이건 쩝범 아, realizing 괜찮아 지금 공주님이시잖아 진류 어, 얘 접할만한데? 어, 좋은데? 지치기 힐러 담아볼래? 나한테 다 뭉쳐봐 어?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속도하고 상대 힐러까지 박는 거야 하나 둘 셋 가자고 뭐야 얘는? 죽여버려 그냥 죽고 나가 힐러까지 박아! 좋아! 아 잠깐만 나이스 사물 나이스 휴 이겼다 이기고 많이 했던지 만천디 와이 나이스 와 준호 편하네 굿굿 아니 우리 팀 맛있는데? 그러게? 이대로 어디 대회 못막았냐? ㅋㅋㅋㅋㅋㅋ 울 molecules book 뭐했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esame Street 어? 강등보허요? 네 Конечно 어? 나 골드 5 강등보호 갔다 했는데? 에? 무슨 짓을 하셨길래? 이.. 이겼는데? 골드 5가 더 높은 거지? 1이 높은 거야? 1!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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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라 그런가? 2조강대 데려갔어? 근데? 나 왜 골드 5야? 마마 당신은 활약을 못했나 보고 에? 잡자냐? 허그 아니야 허그? 이거 뭐야? 나 그럼 실버랑 가까운 거야? 아니 분명 저번 배치가 골드 뭐 몇 아니었어? 에? 어울려 어울려 추천 하나 드릴게요 뭐야 이거? 오케이 다음 판 팥지 3만이래요 이거 받고 기분 보세요 헐 어? 진짜 뭐지? 맛있겠다 팥지 어? 이게 뭐야? 1 대 1 맞짱 그건가? 어 어? 맞는 듯 누구냐? 내 앞에 있는 거 에코로 트레이스 어떻게 잡음? 리얼 뭐야 내려오사암! 흫 내려오고 죽잖아 내려오사암! 내 왜 내려가 어? 어? 아 좀 잡을만 한데? 내려오사암! 아니 난 난 아 내가 관절하고 있는 거구나 내려오사암! 아아아암! 잠깐만 이거 잠깐만 당신이 앞선에다가 자 자 저 억울하잖아 어? 어이C 어 나 나 여캐기 아직 안찼어 잠깐만 아이씨! 어! 이리로 와! 내 손으로 찾겠어! 오! 스킨 개 예쁨! 보인? 컷! 뭐야? 잡혔다! 어 근데 잘 잡히나 게임! 그니까 각 게임이네! 그니까! 잡히기만 하면 계속 재밌겠다! 보라도 맵 바뀌었습니다! 아 알지 알지! 난 모르는데! 바꼈다고? 바꼈다고? 마모나 먼저 해! 2층 올라가기 쉬워졌어요! 꽁이 먼저 해! 응! 파찌 먹으면 돈이래! 파찌 먹으러 갈게! 근데 이거 일라오이랑 뭐랑 써야 돼? 아나? 좋아 나도 파찌 먹으러 간다! 일라오이는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나 하면 돼! 그런거 없다 생각하면 아니 원래 이런건 없잖아 여기! 왜 있어 이거! 이거 주노.. 주노가 타고 온 캡슐! 음! 주노는 왜 우주에 있었어? 뒤에 화성이님! 인간.. 지구인 아니며 최! 어? 그래? 이거 사진 보면은 맞아 맞아! 주노 엄마 아빠 있음! 화성이님! 이쁘? 근데.. 무슨.. 무슨 소리인데? 아니.. 자세히 보면 엄마만 두 명인 것 같기도 해! 어? 메이랑 찍은 거 아니야? 그치? 엄마만 두 명인 것 같은데? 메이네 메이 형! 응! 메이야? 메이가 엄마야 그러면? 메이가 엄마야? 메이가 엄마야? 메이.. 메이가 낳은 다음에 동면에 들어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전혀 아니야! 아 그런 맘에! 아 무슨 소리한 거야 지금! 나 이때가 이게! 스토리 땐 되잖아? 어? 뭐야! DS знач רת .. 앗다가 forward 좋아 좋아 아 여기 올라가는 길 없네 닫! 아이 좋아 그러면 또 바ORE Michelang 화물은 밀고있거든? 잇가겠네 나는 화물은 밀고있거든.. 아무렇지 않거든? 두피가 있단다, 들어가면 안 된단다, 나오람마. 오케이, 가! 이거 이거, 둠피, 둠피, 둠피. 둠피 어디, 어디, 어디. 여러분, 그냥 둠피 무시하고 거점으로 가서 거점을 밀어내면 둠피도 밀려야, 가동으로. 여기, 여기, 안아, 여기, 안아! 와, 사마짐 안 내 눈줄. 아나콘! 다시 가봐, 다시 가봐 다시 갑니다 이거 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야 그냥 왼쪽으로 가면 돼 왼쪽, 왼쪽 우와 왜 올라가? 엘리베이터가 생겼어 그러니까 엘베 무시하셈, 왼쪽으로 가서 그냥 어 이렇게 생겼구나 어, 밀어버려 밀어버려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올라가 올라가, 나와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나와서 올라가 올라가 빈뽕 조심 와 걸어 올라가야 돼 걸어 올라가야 돼 오른쪽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오른쪽? 그치 넓게 넓게 어, 엘씨 여기 있는데? 엘씨 여기 나 없다 둠피 가드 올리면 안 때려주면 돼 밥 고정 고정, 그냥 무시해 올라가 올라가 쩝쩝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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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받았다 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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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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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다 아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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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둠피 너무 건장해 지금 확인 확인 아직 가는 일 이거 난 얇아 타고 올게 어허 어? 좋아요 잡아 둠피 단피 나 1층 올라갈게 이거 엄청 올라간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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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피 부조화 좋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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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앙 아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 아직 아래 먹고 있고 나머지 올라와 이 책으로 네 올라갔음 내가 있겠당 네 부조화 당하니깐 여기 나가겠지 나이스 어 너이스 어 여기 빡빡이 두피 두피 부조화 그냥 개피야 개피 폐면 돼 폐면 돼 잡았다 잡았다 메이보좌 얘 살렸다 위도우 달린건가? 어 위도우 살렸어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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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위도우 조심 훅 빠졌고 가자! 떨어질게!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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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나이스 룩! 1층에 1층에 올라간다 계단에 내려와! 지금 잘리면 안 되는 타입이 잘리지만 않으면 되는 타입이 두두격 Inspir Они не tactfully 위도우 위도우 숱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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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из 나이스! 나 초월 돌았다 네 나도 뽕 고참 초월 메이 궁이나 뽕에 초월 할 생각하면 됐듯 네 위도우 공, 위도우 공이 좀빛 날지 위도우 공 샷할듯 폭샷이랑 왼쪽 1층 조심 네 여기 조심 나 못 나가는데 네 아나 헬멧 빠졌어 메이 반피 메이 엘방 빠졌다 메이 엘방 빠졌다 얘들아 아께도 죽을게 어허 동그라 동그라 오케이 야 빼 위도우 야 위도우래 솔져 빼 힘들어 지금 조합으로 에이 뭐할까요? 캐서디에 자라리 캐서디? 둠피한테 수류탄만 맞춰도 돼 오케이 갑니다 그럼 싹까지는 새끼 부자자라는 사람들 나에다 태워줘 아나 잡으면 되거든 아 뒤에 위도우 있어요 아비 아비 아 뒤에 위도우 아잇 위도우 땜에 갇혔다 아이고 아이고 와 쟤 뭐야 얼굴 보여주면 안 돼요 위도우한테 야 무조건 하나 하나 이거 남아 잡았어 잡았어 무조건 한 방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나 죽었다 메이 메이 피해 궁 써 궁 써 아 completo 위도우한테 총 맞추면 안되요 어 어 어 어 좀 빠른거로서 내가 한번 빌께 우리 유기별 내가 한번 빌께 아이 아 아 아 아 아 하나 오 오 오 아 너무 높게 뛰었다 이거 까비요 나이 밀었어 어우 둠피 빡세다 빡세는데 너무 둠피랑 위도우가 잘 소매 난 원래 다이아 근처 오면은 위도우한테 얼굴 보여주면 무조건 죽어요 얼굴 보여주면 안 돼 박스 박스 근데 쟤가 보러 오는데 어떻게 사망할까 쟤가 보러 오면 안 보이는 것으로 이동해 그치 그치 어 그 있는데요 어 어 어 뭐라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때 좀 눈내넘쳐 아 어 아 아 아 어 어 확실하네요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일단 둠피 있어요 네임 본대가 수면촌 힐 밴 뭐 불쌍한치 다 막아서 그냥 둠피 죽이면 돼 응 뭐 날라감 위도우 톡 빠졌어 위도우 톡 빠졌어 위도우 힐 찍은 데 있어요 네 어 여기 룸님 힐 좀 어 잠깐만 딴 데 볼게 아이고 힐 주기가 너무 무서운데 이만 잠시 빌팩 먹을게 다시 올라가 일단 위도우 컷 오 나이스 나이스 나 메이보는 줄 메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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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걱정하지마 빠질게 엥디 빠질게 잠깐만요 킬 드릴게요 왠님 오 오 오우? 눈빛 뺏고 아니 눈빛에 위도우 뺏고 저걸로 바꿨어 내가 계속 주유를 받으러 올게 너무 무리 안 해도 돼 주유를 줄라고 주유를 줄게 어 방 안 해 방 안 해 방 안 해 애쉬 애쉬 돈다 얘들아 애쉬 돈다 막아 조심 위피한데? 위피한데? 에이 배하고 그거 없어? 아무도 안 죽었으면 됐어 앞으로 나오시지 뭐해? 어후 이런 위험한 행운가? 야 피해 삼계 잘 봐 봐 잘 봐 피해 가봐 아이고 어 안 돼 얘 막기 없어 막기 없어 일단 컷 알아 알아보고 오케이 메이보는 중 메이보는 중 메이보는 중 어? 아 진짜 메이보는 중 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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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좀 잘 무섭다 잘했어 잘했어 저 다시 궁 채워야 됨 우리 리퍼 궁목에 이거는 막으면 좋겠지? 얍 키리코 딸피야 얘들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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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턴 벌었어 그냥 시간 딱 좀 뒤로 빠줄게 한 턴 벌었어 그냥 시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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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서디 올라온다 아이고 오 mainly 뭐야 안 날아 negatives 저희칫 아 나 산다 여기 아나야 죽여! 아나, 아나, 아나 피해내야 야 메르치 캐서디야, 메르치 캐서디야 조심 이제 나 왔어? 똥 있다? 서경진 encima! 좋다! эalah 많이 잡았어 세명 잡았어 서경진 깨가도 가 메이 오른줄. 메이 빠졌어 메이 죽일 거야 메이 둘 셋 메이 잡아놨어 일단 나이스! 점프하면 안 비벼져요 그렇게 하면 안 비벼지는 데잉 나이스 팀! 잘 써 기노들아 컷!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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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밸런스 잘 맞아 지금 어 이건? 어허헤헿 헤헤! 오 오씨 재밌네 점수가 안 오른데 쫄깃쫄깃 원래 대규모하면 평소보다 많이 안 줘 버그놨어? 진짜 버그일수록 아 질까봐 조마조마했다 어 왜 항상 나만 깍두기냐고 어 잠깐만 나 지겠는데 아니 위도우 세븐티식스는 좀 아니지 헤드 한발 맞췄잖아 왜 탱커만 걸리지 근데 진짜 잘 잡힌 너 게임 거기다가 다 새로운 사람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미쳤는데 눈반이 없네 나 눈반이 바뀐 거 모르는데 큰일 났네 왜 다 바뀌었어 그 공격에서 왼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2층 가는 길 생긴 거 아닌가 얘 수비가 좀 너무 유리하다는 지점이 있어서 그거 좀 해치했을 때 어쩌면 언젠가 하와이에서 임무를 수행할지도 모르지 하하 지원이랑 윤지씨 하하 문절내줘야 겠어 아 킹덤네 윤지는 지원 있고 헐 맞췄네 맞춰놨잖아 아하 어 여기 길이 좀 달라졌어 우와 이게 크게 바뀐 거는 여기 계단 생겼고 공격 숙지점이 짧아졌어 여기 1층 길 생겼어 어디? 여기 여기서 아래로 내려 올라올 수 구미요 겐지요 오 나 위험한 나 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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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갈래? 나 힐케어 해주면 노벗 불러볼게 마비 여기 겐이지? 다 푸네 캐피 아 디바시치 오 마이 갓 흐흐흫 흐흐흐흐 좀 시기 어떻게 많이 나오냐 아 얘 뒤져서 죽었어 그가 인기가 많더라 아 아 아 시간입니다 갠 중 1뒤 2층 2층 3층 2층 1층 3층 3층 2층 2층 3층 4층 2층 4층 3층 공크래 범티요 공크래 범티요 조심 두 팀 2주 1주 듬블 2주 되는데 중독독독독독독 이게 아까비 죽어버렸네 와우 이거 살린거 너 피친놈이야? 나이스인데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딜이 다 죽는게 나을땐 딜피 딜피 자리야 딜피? 교환은 괜찮은데? 천천히 오면 하자 천천히 천천히 름 1선이야 아나 올 때까지 우리 아나꺼야 아나 오만났어 나 지금 하나 빠졌고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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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게 피 자리야게 피 아나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엄마랄 어 키리코 손부 쓸거야 손부 안쓰네 겐지 아나까지 아나 나 잔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르바 너 진짜 깨달았구나 그니까 도전해 이런거 빼고 이런거 빼고 이따 왠지 갸치 엔치 갸치 아 뽕 있어 한 대 한 대 한 대 양아지 뽕 줘 지금 아 아 아 앞으로 갈게 엘 엘 엘 엘 잘 썼어, 잘 썼어. 앞으로 할게, 할게, 할게. 애들 개피야, 애들 개피야. 헤더 딩, 헤더 딩. 죽였어. 한 명 더 맞아놨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죽였어. 너이스, 너이스. 따라가. 사려본주. 사려본주. 야, 이게 케이커 숨어왔다. 미쳤지, 그냥. 이걸 랄랄랄라. 진짜 랄랄라. 부활 가능한가? 아니, 8점, 8점, 8점. 어, 리그 빼야돼. 우리 좀 뒤에 봐야겠다. 뒤로, 뒤로. 응. 나 발키리턴이야. 응? 빠질게요. 어어, 언니 빠질게요. 갓 딸피. 확인. 길이코 딸피. 길이코 컷. 천천히 이제. 유지력만. 유지력만. 자, 앞라인 싸움에도 이겨. 앞라인 싸움에도 이겨. 상대 피니코 억소서. 이겼다, 이겼다. 아나, 아나, 아나. 다음 아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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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아, 미안. 죽였다. 인정해, 죽였어. 까비. 즐겼어. 트레, 트레나스 트레. 캐스디 빠지고. 디비려고 온다. 이 oo. 어휴. retes, retes. 텐지. 유지력만. 확실해. 지중력만. 불필. 태а. 지중력만. 그건으. 살았. 킬리크 보니. 기부. 아. 구나. 이거. 투다? 오지마 인사 우리 파티 편안하던데? 룸림 어때요? 다들 오버치를 잘하네 그리고 detño이 아니 아까 그거 있잖아 옆에 돌때 돌면서 뒷라인 덮치자 띄워줘 띄워줘 했잖아 와 나 진짜 그때 기립박스 나올 뻔 했잖아 감동받았어? 그거거든 오버워치는 잘하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니 엄청 늦었어 이제 진짜 600% 써도 되겠다 그니까 이제 그냥 1티오로 나와야지 어쩔 수 없어 감독할라고? 감독할라고 잘됐다 감독의 빈자리가 좀 있을 것 같거든 가보자고 어디로 갈거야? 어 우리 왼쪽에 길 생겼으니까 왼쪽으로 가볼까요? 그래 와 이거 그거다 주노니까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 퀸 한번 해보자 지금 조합 우리 진짜 1티어 조합이거든 자 왼쪽 길로 갑니다 네 저희도 퀸이에요 왼쪽으로 오세요 아예 아예 더 거기 아니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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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링 있어 주세요 여기 좀 열려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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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킹개피고 아 나이스 쭉 돌아 쭉 돌아 쭉 돌아 쭉 돌아 쭉 돌아 아래로 와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캐서지 쫓아가 얘네 봐야돼 캐서지 안돼 좀 밟아도 되겠는데 폭도인다 있어 드노 딸피야 드노 때려봐 우리 팀까지 좋아 나 살려줘야돼 나 죽여야 돼 죽여 죽여 제발 죽여야 돼 따라갈게 따라갈게 죽어 제발 제발 죽어줘 에이 늪이 된다 이거 캐서지 죽여 어 그래 그래 나이스 웅디 헬로 어쩌라고 헬로 헬로 너무 빨라갖고 이게 막 손이 안따라가 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주노 이 쯤은 담아둘게요 자 당대 위도 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야구 오 마이 갓 야 폭도 줘봐 라인 죽여버려 그냥 폭도 주고 오케이 폭도 있음 어 가자 지금 줘 고고고 여기야 자 아나 컷 천천히 채선되겠지 아 우리 옆으로지 여기 그냥 2층에서 못 들어오는 거 같아 회선이 들어오는 거 같아 아이고 이 쩜다 2층 위 도우 기뻘 가면 주 여기 여기 치우기 굿 까비 까비 다시 모일까요 저 안녕 주저앉는 순간 지는 거야 이거 위 도우가 2층에서 우리 스트레스 주니까 2층으로 와 보실게 여기 여기에 계단일거다 여기 이게 핀 찍은데? 위도 앞에 대기하고 있어 허물 내가 밀게 너 2층 자리 잡아 내가 내려오는 거 받아 먹어줄게 넘어가는 게 좋았다 위도 1층 이었음 뒤에 캐서디 한 대 못살렸다 아라 가득 왔다 둘이 공 다 있다 이거 할만해 석양으로 상대 무겁게 할게 상대 석양 썼어 상대 석양 썼어 석양 썼어 앞에 나가지마 상대 석양 썼어 우비박 우비박 뭐지? 아 맨 마지막이네 어? 이게 팟진? 그정든감 공법 좀 메르시팟진 나 이제 모르네 점수가 너 이제 강등보고 끝났나보다 아니 진짜에요? 아 근데 돌린적이 없는데 강등이 왜 떠있지? 안 돌려도 알정도다 뭐 그런거 아냐? 에잇 와 이거 있네? 이거 모두 있다 뭐야? 이거 알아요 님들? 뭐야? 어 여섯명이서 하는거야? 와 아 원래 옛날엔 네명이긴 했는데 아아아아 뭔줄 알아 옛날에 그거구나 한 2년전 전 아닌가? 근데 이거 뭐 다 옛날 버전이구나 아우 팟치 3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컹컹 고맙습니다 에? 그럴지도 시작이 안되네요 됐어 아무나 넣었어 응 어 왜 안돼? 이거 안되나? 아직 안들어왔는데? 곧 전투에 돌입합니다 오? 안하는데? 뭐 안되나봐 오인으로 만들어봐야지 응 개나이러네? 아악 와 갓 게임이 잘한다 아니 왜 빨리 잡혀 왜 이럴 흐흐흐흐흐흐흐 어 리정 리정 또 지연이다 어 또 만났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주노가 참 재밌네 이게 이게 아나 좋아 아까 그 조합이야? 심게 많은 맛이 있어 응응 할로윈이구나 예쓰 관제센터? 아기 네 비밀 자유 우우우우우우우우 좋았어 갑시다 고고 와 예쁘다 하이퍼링 바로 찰꺼야 바로 주변에 어 여기 있는 쫑글딱쫑글딱 어 뭐야 그래도 해봐야 돼 줘 아우 좋다 우와 다시 가면 줘 잡아볼게 폭도 바로 줘 잠은 어 왔어 왔어 아 여기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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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빠져봐 좀 빠져봐 좀 빠져봐 싸우고 비켜줘 아 죽었다 할만해 할만해 응 할만해 할만해 지금 일단 먹었고 노을이 진다 진짜 잠만잠만 노을이 진다 여기 암아 개피 암아 개피 당해 피 당해 피 어 정크에 피 정신 천천히 합시다 콕도 준비 콕도 있음 다 뭉치고 지금 줘 네 너 옆에 때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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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킬 안 돼 괜찮아 해봐 너희끼리 해봐 궁 쓰면서 궁 뺐다 아이고 아이고 으아 쟤네 뽕이랑 우리 아 진짜 최대한 버텨 나 비비나 줄게 아이고 죽었어 좋다 좋다 자 다시 굿 엽봉 그냥 리포한테 주는 거야 여기 간다 지금 지금 아이고 나 죽었어 그래도 가 가 가 가 가 가 오케이 여기 힐 밴드 힐 밴드 아 오케이 밖에서 밖에서 포탄 포탄 아이고 저 천천히 죽여도 되긴 해 잡을만해 잡을만해 어 나이스 겉 좀 다시 먹었어 삑삑 인 삑삑 천천히 잡아봐 힐 힐 힐 힐 주노 궁 쓰고 가보자 나 린 8초 린 우리가 선 템포 잡자 그리고 가능하면 네 린 2초 가자 메소타워 원세 개피 다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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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린 혼자요 장바퀴 까비 나도 버티다 죽을게 쉬프트 까비 아 쉬프트 없었어 1초 됐어 상대 밥 썼고 썼죠 바티 불사빠져 바티 궁 바티 바티 린 린 아 너무 있다 아 아이고 전낵 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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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응 всп rồi 오리사냥 힘내여 내가 이겨볼게 좀 힘들게? 자 공 쓰지마 궁 채워서 밀면 돼 내꺼만 채워서 아직 속도 주지 말아봐 진짜 쑥 들어와야 돼요 다들 지금 가자 속도 줘봐 와 저 많이 들어왔다 나 1인궁 정크 오른쪽 난다 정크 오른쪽 정크 하나 남았어 정크 저기 우리 힐러 없은 건데 우리 가는 중 아즈니 궁 채워야 돼 저기 정크 정크 저 남았어 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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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겨 지켜 오케이 안 돼 나 저기 해볼게 오오오 나이스 죽였다 나이스 리코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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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전 나이발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오 이거지 오 오오오 오오오오 우리팀 좋다 리코가 뒤에 다 쓸었는데. 아 좋았다. 엘씨가 굴렴. 나이스. 뭐 재밌는 거? 맛있구먼. 우리팀 좋다. 룸님 저희로 가시면 다이아까지 가실 듯? 그니까 가겠는데? 오늘 뭐 밤샐까요? 야 나도 솔렉 돌릴 때보다 더 잘 이기는데? 훨씬 나은데? 우리 다 아래에 살았는데. 밤이 좋아. 딱사만 좀 조심. 한 번 더 바로 주세요 차면. 네.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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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 둘 세 가지. 주간에 캐서디 달피. 주간에 캐서디 달피. 주간에 캐서디 달피. 나 힐 한 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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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서디 보자. 캐서디 보자. 뒤에 캐서디야. 캐서디. 잡아볼게요. 어우 나이스. 휴. 나 안보여 콜 좋았어. 아주 좋았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진짜 안보여서 그랬어. 아. 속도 돌아왔어. 필링 없다. 나이스다. 라이스다. 리그 3초. 2초. 1초. 벌칙! 으어어어. 낙 떨어져아! 아아! 뭐야? 잡고 갔잖아! 잡고 갔잖아! 죽으면 안 돼 노을이 진다 지금 못딱이! 못딱이! 못딱이 진짜 개핀데 살짝 뒤로 물러 조금 빼면 생각 없으니까 도망가 준호 하이퍼링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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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나 비비고 있는데 잠깐 뺄게 순위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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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겨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잘하네 낙다 조심 낙다형 루시우야 하는거 보니까 약간 어허허헝 못나라해 못나라해 아주아아 나이스오오 오케에이 어허아 잘갈x2 나이스헤 잘해쓸 완전 명품파티잖아? 아 다 이기잖아? 뭐지?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애들이 다 맞춘거 오우 오우 정중한거 봐 하하하하하 다같이 잘했네요 계속 올라가보자고 오케이 이거 오래 쓰는 게 얘기 쉬운데 어 플레이 이겼다 예전드 아니 준호가 진짜 좀 뿅이 처음 하는 거 치고 너무 잘하는데 그니까 준호 뿅이 아유 산마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로로 크랙쇼 그냥 눌러놓고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님? 얼마나 편해 그치 근데 그 같은 팀 들어가쇼 하는 거 그거 잘 안 돼 사람들은 그게 어려움 이거 한번 해볼래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 이제 또 금방 잡힌다 여기 캐서디가 재밌음 고향을 떠나 전투를 갈방한 노련한 바이킹 자리 자일 되는 거 해야지 세상과 등진 연금술사 치유의 달인 어 오 오 오랜만인걸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게 모드로 나왔구나 얘네들이 생긴 건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잘 깨는 방법이 있었는데 맞아 외워서 하고 그랬는데 맞아 맞아 태포 날아가면서 막 뭐 나오면 막 자꾸 변했어야 되는데? 이따가 막 치메트라 나오고 리퍼 나오고 자꾸 변도 있어가지고 막 메르시 나오고 아 소지마 하고 리퍼 스면맞추기 한 그 위에 그거는 뭐지? 와 잘 잡힌다 뭐지? 진짜 나 이렇게 잡히는 거 처음이야 우리 티어 때가 좀 사람이 많은 티어라 그런가? 또 만났다 티키 커플은 사라졌네 어디가? 여기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버리 아 헤어졌어? 아하 또 이렇게 양지 저출산에 기여를 해버렸네 응 아쉬운 거지 안 넣어서 초간에만 양기? 양지? 양지? 양지 출적 초간에만? 양지 출적 초간에만? 풍지될 예정 아하하하하 초반에만 살짝 간보기? 메르시 모이라는 약간 두통이 올라고 하네 맞지? 이만? 이러면 되죠? 아 그래? 나 왔어 어서오고 나도 이거 무기 스킨 있어 뭐가 달라진 거야? 맞춤 소리가 다른데 일단 위도우 있다 위도우 있다 위도우 있다 역시 위도우 오케이 간다 이 자식 어딨어 위도우 위 위에 훔쳐야 했다 상대 힐 없다고 일단 위도우 컷 수에 역힝 파졌음 왼쪽 빵 하네 셀벤이작 힐 안되 힐좀 힐 한방 주웠다 이 도 왔다 오리사 힐좀 갈았어 키리코반 이 도 상대 나왔다 티비코 반 아우 아우 파이어 와 에이 라이 에이 고 에이 고 일루 와잇 이게 소유 낚시가 돼? 상대는 보여 모션이? 뭐? 아 좋아 통 돌리기? 어 돼 상대 위도 내.. 아 스크립 때문에?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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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줘봐 하나 둘 셋 지금? 여기 아나 아나 아나가 갈게 아나 아나게 피 아나게 피 아우 진짜 답답나 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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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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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히 잡았어요 땅이 살릴 수 있나? 오케이 굳 페이팟이 잡으면 된다 척크가 1, 2, 3 실맨 빠진 상대 근데 캐서디 여전히 있음 덤을 좀 밀어주세요 캐서디 오케이 오리 살피 오리 살피 빼봐 아지야 빼면 나이스야 진짜 나이스야 캐서디 한 대 위에 오리 다 그 정도 아니야 얘들아 트레이 오른쪽 군단 뒤에 오케이 트레이밴 트레이밍 빠졌고 오리 성에 피 오리 성에 피 이보지 어디가니 뒤에 트레이밍 반피어 반피 트레이밴 트레이밍 트레이밍 locker 트레이밍 힐러볼까? 나이스 벤처 나왔다 힐 줘 이러고 잡으면 되지 장대는 캐터디가 좀 받았구만 힐러볼까? 저점을 믿어주세요 오 까비 근데 저 위도우 못하는 위도우 아니야? 좀 다른 위도우야 아 아니구나 더 잘하는 위도우일 수도 있긴 한데 위도우 나갈게 까비 힐 힐 우리 쿵 많다 힐 가자 가자 밥 넣어봐 밥 길게 넣어봐 내가 상대 뒤잡을게 아 근데 호그가 지금 그래빠니 그래빠니 가려면 지금 어? 아 그게 너 지금 못했어 호그가 안았네 호글빈 얼음 요거 페이커 지났어! 페이커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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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리코 무시해도 될 듯 화면에 마무리 우리 리코 공 찬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리 재밌구만 재밌구만 좋구만 진짜 뭐하지? 쓰레기 전수비 뭐할지 모르겠어 내 말이 흐흐 애쉬 메르시 하자 애쉬 메르시 하고 어 여기다가 아예 포킹하셔도 됩니다 저기 제냐타 넣어도 되고 일리알이 넣어도 되고 바티스트 넣어도 되고 아 질문을 모르면서 왜 해가를 찾는 희닝마스이오 양아지님은 이러면 자원을 잘 못 먹으니까 킬킬 잘 먹어야 돼 하하하하 확실히 감독님이십니다 하하하하 잘하시네요 저 감독 같은 거 몰라요 하하하하 우리가 오늘 세미나 이후에 점심 약속이 있었던가 박사님 벌써 몇 년은 된 일인걸요 그래도 재밌는 얘기였어요 아 그렇군 새였지 아마 세랑 음악에 관해서였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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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갔다 멀리서 왜 어 뒤에 뒷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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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나이스 아 또 트랭 나이스 나이스 잘 잡았어요 정놈 도전 나이스 정놈 정놈 지배 손 그쪽 그쪽 입장 정놈 오 정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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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떼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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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플라워 반피 소션한데 뭐 아이고 올라와이 나이스 야 왼쪽에 소전 돈다 소리 들린다 왼쪽에 소전 돈다? 니들 뒤통수 조심 네 가보고 있어 소전 돌아간다 소전 반피 계속 반피야 소전 또 반피 여기 빠진 패스랑 여기 빠진 패스의 앞에 아 살려줘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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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전 뒤로 돌았어요 소전 소전 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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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워 딸 피 힐을 피기 힐을 피기 으쩍쩍 쩍쩍 쩍쩍 아 모르겠다 으아어어어어 상대 공 상대 지금 공쌈 나 잘 봤는데 깨냈어 우리? 준호 준호 잘했어? 나 살려줄 사람 제발요 이거 한번 터치될거 같은데 바보로? 바보노 고 비벼봐 오케이 비벼봄 비벼보고 있음 아이고팔스 아 안되겠다 이러면 뭐야 뭐야 우리는 뭐가 안돼요 지금 아 오케이 아이고 요캠 빠졌다 꺼비 꺼비 아우 와우 안되겠다 야 사갖고 올게 와이오 실험이 준비됐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오오 까비 도망쳤다 소련 여기 트레이 가자 두명 뛰었어 나가쇼 동킹 빠졌다 양아지 쪽으로 갈지도 어 트레 뒤에 혼자 반피 여캥 역 빠졌음 아우 뒤에 트레 여캥 돌았다 여기 승원 아 아 저 놈에 핀 아우 데려갔네 저거 트레 궁 빠졌고요 야 여기 아래서 온다 우리 힐러 봐라 우리 힐러 봐라 힐러 봐라 힐러 봐라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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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빨라 한번도 봐라 힐러 벌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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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써있어 하나쓰면 하나쓰고 하나쓰면 하나쓰고 나도 하나 더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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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나가는 군옥 아 나 실패 도망쳤어요 오케이 쟤네도 다 부었어 괜찮아 spannend 소심침 grocery 네 아렌 시멸송 빠진 형 이거 둠비 볼게요 총신성보다 정신성보다 강하네 로테 알수있helm 내가 대신 맞을게 이거 그냥 maintenant puedes yo 맛있다 아~~ 밥도 좋아 밥 먼저 치는 중 밥, 냅둬 냅둬 밥 그냥 빼줘 빼줘 아이고 개비요 내가 아니라 바비 때린줄 알았네 1분 30초 만, 아나 해줄까? 아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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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무드왕 시그마는 힐을 많이 안 먹어서 아나 꼭 없어도 돼 왕병을 작동시켰다 여기 2층 도시해 2대 때려놨어 좋아 달아놨어 애들 다 올라간다 그래 궁까지 써줄게 그냥 아나 잡음 그래 잡았어 군무 좋아 궁만 잘 아껴 쓰죠 저희 황급하게 다 쓰지 말고 공격 2번만 막으면 끝나요 응 전 궁 있다 쓸게요 사실 여기가 좀 통국의 부기거든요 맞지 맞지 레이 나왔어요 레이 오케이 레이 회개피 레이 회개피 레이 어른 빠져 件事情 향실', 쟈뜩 이렇게 나는 중p 죽었다 스태ő 하나! 달피오 라이스 메이봐야 돼 얘들아 메이따피 아! 군무 좋아! 깜짝이야! 맞다~! 나이스~! 와와와와와와와 고우~! 와.. 아, 이제 힘들어 와.. 와아~~ 너울이 진다 유리 와! 으윽다! 으윽다! 으윽뛰! 으윽뛰white 아! 저 잡았는데! 저 잡았거든요! 어! 알아 알아 알아? 어! 그래 그래?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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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 어! 나 승렵했다! 저는 막방 가능할 거에요 아니야 아니야 안돼요 님 가면 이거 터지 안 돌아가 새벽까지 간다네 힘들다 안돼 힘들다 안돼 그런 말 없잖아 없었잖아 새벽까지 해야지 가보자고 아빠 정켄슈타인 해 정켄슈타인 재밌다고 난이도 전문가 아니 님들아 예? 실례가 안된다면 저 화장실 좀 갔다와도 될까요? 네 아니 큰거에요? 못필거 같은데 아 큰거에요? 빨리 갔다올게요 예 아니 이거 빼고 갠지 피고 이런거 하던가 아니 뭐 하고 가라는거 돌리라는거 안돌리라는거야 일단 갔다오는데 일단은 갔다오는데 그 아프대 아프다고? 먹미? 응 잠깐 끊을까? 그렇고 안전하게 할거면 그렇고 안전하게 할거면 그게 맘 편할거 같아 끊고 이거만 해 아프다고 어어 어허 어우 어허 재밌긴 해 재밌긴 어 멋있어 아 왜 좀 참아 안 돼 안 돼 안 돼 참으면 되지 죽나? 안 죽잖아 죽었지 재밌단 말이야! 오랜만에 이기니까 재밌네 이거 하하핳 롤이 아닌 곳에선 이렇게 행복하다고? 아 그 마마 건조옷 싹 돌렸네 지금 곰팡이 확실히 롤이 문제였는데 곰팡 냄새 없어 어어 나 그냥 쫙쫙 펴졌어 다리미로 하하하 보송보송하이 연기 어 이거 안돌리길 잘했다 지금 Dean 입혔을듯 음 지 jugar 나라다야 1쪽만이 용을 부릴수 있네 내 아우라면 할 수 있게 아니 이거 테돌이 없으니까 뭐가 준비인지 모르겠어 뭐가 없으니까? 오른쪽? 나이스 저런 것도 있었지? 뭐야 이거 맞췄었는데? 카사디가 없어 카사디가 없어 카사디 생기는 맛 다는 건데 아 맞지 킬로 올라가는 맞아 맞아 세세이 근데 뭐 뜰 때 될지 않았나? 아니 아닌가? 뭐 있을 텐데 이제 3분 되는 거 아니야? 5초 뒤에 내 동생의 목숨을 뺏은 죄로 고향이 서춘한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 아야야야야 아 온다 온다 사실 그들은 다 싸운 것도 이제 지쳤어 우와 리퍼 바로 수명총 텔부터 탈걸? 텔 타는 걸 딱 이렇게 재워야돼 하고 죽어 아 까비 오 아 네 숙여 나이스 추워 오 왔다 왔다 사진 돌리기고 오케 돌려 돌려 주물하고 있었네 오 오 캐서디 들어왔다 나 캐서디요 어 이어학이 없나 보는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요 어 근데 같이 하니까 재밌다 게임 진짜 그니까 혼자 혼자 마스스 받던데 그것도 다 잘해서 더 재밌어 아하하 Poke 그럼 마카님 한 명 더 있나요 친구 붕아 4 안 돼 이 팀은 영원히 함께라고 으 으 으 으 으 제가 공복 이라 아 밥 시켜 줄까 먹으면서 해! 밥까지 시켜줘? 어 난 말하지 먹으면서 해! 뭔데? 먹으면서 해? 독하다 독해 이때 아님 못한다구 응 진짜 나 줄 생각 없는거이? 옮긴 응 바람은 밥을 안 먹어도 죽지 않은 제발 zen신시타임 박사는 거의 없었어도 아하하하하하하하 나체가 아하핫 아하하핫 와아 갓겜 그냥 즐길수가 없네 즐길수가 갓겜 그냥 뭐지? 와 근데 나 탱커 아님 이번엔 딜러임 헉! 찾았다! 에잇! 그러네 찾았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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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요즘 자리아 어때? 똑같애? 응 뭐 달라질 거 없지 응 체급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음? 평범함? 자리아 한번 해볼까? 자리아는 약간 베이지 든든하게 다 모아 다 모은 다음에 그 준호 속도 받으면서 내가 나 맞더라다 생각하고 싸우면 좀 편합 어... 으음... 와마 어... 두방 하나는 내가 쓸게 아 나 알겠어 아 나 머리 아파 참고로 넥스퀸인데 안녕하세요 넥스퀸 봐주실데요 으응 야, coisas 뭐야 이거? 이쁘다 이번거야? 어 워,襖다 iendo 뷔IGHT 어떻게 vad 우와 예쁘다! 총알도 보라색이 어 이거 마법진 신경총 썰 때 맞아 지리죠? 멋있죠? 자 단판 데타 불렀습니다 수고하세요 근데 저보다 잘한 사람은 왜? 위반기든 위반기든 스코치 배우 GG 엔지 엔지 여기 헤드야? 나 지금 퀴 안 돼? 메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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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퀸 개피 퀸 개피 은혜 주께 퀸 쟤 났어 퀸 퀸 퀸 퀸 퀸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봐 뒤에 겐지 봐 제 질 부장 있어 질 부장 있어 근데 겐지 아직 안 죽음 중위 있어 문 열어줘 오케이 나이스 겐지 2층 겐지 견제 중 좋은데 좋은데 나 필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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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가 사라졌네? 위도가 사라졌네? 저희 위도가 없는데? 그렇게요? 힘 멀질라고 맞던거 같긴 해 아 맛있다! 에너지! 어? 어? 신호랑 엔차랑 멀어요? 좋았다 리그룹좀... 까비 리그룹뿌 리그룹뿌 안되겠다 이거는 마마야 그걸로 가자 주방 리퍼 나 버린거야? 이거 우리 주노 살려 죄송 다시감 괜찮은데 빨리 오실까 왔어요 주방 가능 마마야 주방 돼? 마마는 내껀데 그러면 주방 하나밖에 안돼? 마마는 내꺼라니까 이거 부숴볼게 네 가보자 나 부숴줄게 될까요? 나 잠다 으웩 와 이거 메이가 너무 까다로운데 와이씨 1백 먹었네 와우 그냥 비방 까비 탱커 길면 걷자 헤드형 헤드형 아냐아냐 내가 케어를 못해줘서 그럴지도 간다잉? 난 네이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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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안되 지금 아마누나 유노 안되 살 수 있나? 힐 안되 아 뭐야 이게 이게 죽었네 1번 비며야 돼요 HIM 1만 비벼야 돼요 아 비뎠다 아니 나 7데스했네 뭐지? 아니 버그인가? 이상하다 케어를 못해줘서 영웅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준비하십시오 빅지다 빅지 제가 할게요 좋아죠 아니 뭐하실래요 제냐타 오케이 아니 주노 아니 좋아 좋아 제냐타 제냐타 아니 제가 제냐타? 좋아 고정 좋아 고정 원래 저게 근지하는 법이지 근지는 원래 그치 그치 그건 자 10분 떼지마 형한테 어 원래 그래 알았어 비건소저남 비건소저남 채소삼 먹어야지 내가 팀워크에 관해 뭐라고 했지 아 근데 메이 때문에 그렇지만 숙제는 죽을만한걸요 어 오리사 하면 살려줄 수 있나? 뭐가 물이? 오리사도 좋지 지금 그럴까? 차라리 오리사를 해보자 오고 백궁 여기다 덴지 좋아 떨어졌어요 이렇게 내가 미들 Yep 소리 오 극 급 수강 아예 갈아예 갈아예 갈 가능 중 우리가 이겼어 반대 트레 나왔다 트랙 컷 정거퀴 불어와 정거퀴 불어와 정거퀴 뚫리면 돼 정거퀴 아우 내려가고 있다 뒤에 퀸 벤지나 피해 앞에 가자 일로 없다 일로 없다 나 퀸차요 나 퀸차서 봉게니 으아 저 일이야 정거퀴이 나를 뚫고 가서 뭐 어떡해 가자 우리가 이긴 거야 이거 앞해도 돼 지금 줘 뒤에 퀸 뒤에 퀸 뒤에 퀸 뒤에 퀸 뒤에 퀸 킬러 나 죽여놨어 틸에만 잡으면 돼 틸에만 겨킹 빠졌어 어 좀 밟고 있습니다 이게 호텔빵 호텔빵 너 이게 퀸해 좋아 달아났어 옆편 빠질 거야 아우 켜 아이고 호텔빵에 겐지 호텔에 겐지 호텔에 겐지 와 아니 컷 텐데 이거야? 으아아악 감독님 이긴거라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뭐세요? 저 그냥 궁 버리고 딴거요 왜져요? 뭐야 얘 왜저래 주노 이거 생긴거 같은데 한방향으로 가보자 나 정국퀸이랑 1대1 주우게 1대1이야 뒤에 지었어 뒤에 지었어 뒤에 봐야 돼 가마야 나이스 나이스 하나 나갔다 이건 기회야 다 죽어있어 한 명 떠났어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리그룹해 내가 5대7을 만들어 줄게 좋아 이건 기회야 가자고 가자고 거점 밟아봐 끄트머리에서 아나야 아나야 너 갈렸다 아나야 네 나 부착 깔끔하게 죽었어 괜찮아? 겐지만 봐봐 겐지만 봐봐 겐지패시 가면 안돼 지는거에요? 지는거에요? 까비 와 와 잘하신다 그러게 겐투가 어떻게 잘하나 재밌었어요 근데 빅헤드 닉네임 빅헤드 아닌데 어떻게 알았어 아나iau 이? 해? 으항 크흐흫핰흫맥 일단 제 대타 한 명 왔습니다 잠시만 쉬러 오케이 그러면 누구? 비브 왜? 든든하지 않나요? 그니까 뭐야 뭐야 농담키 농담 보상 잘하지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또 놀자고 먼저 가볼게요 네 바이오 바이오 피부 언제 오지? 그래서 언제 오지 그러게 근데 저기 겐지 잘한다 잘하는데? 겐트가 잘하네 하던 놈인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아니 초반밤하고 못하잖아 아니 이거 하니까 잘 잡히잖아 부적 아니야? 저것만 하고 못하잖아 아니 이거 하니까 잘 잡혀서 뭔가 좀 징크스? 의식 같은거야? 초대 짠 내가 딜러하는게 맞겠다 따눌로 오세요? 내가 딜러를 해야지 아니 아지님 네 제 딜러가 그렇게 불만족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힐러랑 돌격은 다이아로 찍혀있어갖고 아 아 그런거죠? 네 유일한 딜러 저 딜러 못하게 막을라고 그러는거 아니죠? 아니에요 딜러하실래요? 그럴까요? 아 오케이 아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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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파 헤이하이 아니 이거 서울룩을 중심으로 러머리그 시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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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담 우리 서울팔 어디에 걸어야 할지 어디에 걸어야 할지 아 잘 아 아 아 아 네świad replied 후 아 me 머리를 맞춰도 할 면은 아닌데? 가만히 있다가 해볼게요 나갔다 아 머리 맞췄는데 못 맞추죠? 못 맞추죠? 못 맞추죠? 아잇! 죽었죠 주먹으로 노을이 진다? 좋아 노을이 진다 노을이? 노을이 졌다 노을이? 노을이? 노을이 진다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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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연승파 팀? 그럼요 그럼요 방금 첫 패배하고 왔어 그럼요 그러면은 이번 판 꼭 이기해야겠는가? 아 또 내가 탱커야 음 무엇을 해볼까요? 양쥐 양쥐? 이 쿱이버 오자마자 웃네? 아니 양쥐는 전 처음 먹어보는다 사실 양쥐 대기중 양쥐라 하실 줄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맞지 아무리 봐도 음쥐는데 겐쥐 꿈나무 임 겐쥐 꿈나무 수 no 영쥐 거쳐 사사사사사 뭐하지? 사사사사삭 사사삭 디바 디파 응 히케라 헤드야 좋아 아, 예예예. 가겠습니다. 아, 예예예. 가겠습니다. 효곤씨. 간다이. 디디코. 그러면 바로 바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 왼쪽, 위층. 트레, 트레, 트레. 네, 오른쪽, 오른쪽. 아, 왼손이잖아. 뒤에 겐지 있나? 이거 윈턴 뒤에서 기다. 윈턴 죽었어. 예절이icie. 구위에 잔아. 뭐야. 어디야. qual? 전이라채야? 나 잔다이. 이 좌식. 이 좌식. 이 좌식. 좋아요. 딴 것 같애. 쏘우우우우우우웅이. 어우우우우우우우제로 insbesondere. 오우엉er. 이러면은 다음... 다음...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자리 잡고 기다려 에에에에 자리 잡고 기다려이 트레이 영태행 없고 여기 왼쪽에 텐트 트레이 개피 트레이 개피 나이스 트레이 잡았고 좁 으엙 느끼 걘지 겐스트를 잘 봐주세요 딸리기 No Was 가자 구속시켜 구속시켜 마마 빼면서 마마 빼면서 마마 빼면서 언제 쏘냐 오케이 먹었다 먹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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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겟 겐지겟 나이스 노야 잘해 잘해 미니가 좀 좋아 부서 방벽 부서 죽여 부서 방벽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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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지막은 그냥 마지막에 우리 궁 안 쓸 거예요 어 궁 빼러 가는 거야 오케이 박아봐 그냥 박아봐 박아봐 한 번 해봐 그냥 디바 터트리고 한 번 해봐 디바 뻥 디바 뻥 나이스 천천히 나 앞에 안 해봐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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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캐서디 나 죽어버렸네 올라온 더 랭커입니다 잘 왔는데 어 근데 죽었다 아 수적으로 불리해요 공 뺀다 생각하기 공 뺀다 생각하기 어? 왜요? 난 성전군이 안 빠지네. 괜찮아. 모든 키릭으로 랭크가 왔어요. 줘버려. 겐지는 그냥 조회수가 잘 나와서 했을 뻔. 이거 재밌네. 뭐야. 여기 왔음. 다 왔다. 1. 그래 여깽까지. 여기 오게. 2층. 1층이고. 여기 3명. 왼쪽에 3명 있어요. 1층. 이건 빠졌다가. 이대로 일단 유지하다가 오면 내가 공 쏴줄게. 오케이. 어머나 저런 거 박아도 돼. 오히려 IP. 오히려 그거 빠졌다. 그래 그래. 어 안 써도 이기. 어. 어. 아. 여기 트랙 트랙 트랙. 트랙. 트랙 컷. 나이스. 이거 먹고 있지요. 여기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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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막. 막 컷 좀 해볼까. 와봐. 오케이 오케이. 나 근데. 메카 없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마. 까비. 야. 야. 들어와봐. 아지아 들어와봐. 까비. 거점 밟아봐. 그냥. 오케이. 나이스. 뒤져 뒤져. 뒤져 뒤져. 뒤졌어. 뒤졌어. 어어. 쟤네 궁 썼어. 뽕 빠졌어. 디바야 거점 밟다 죽어 그냥. 거점 밟다 죽어. 응. 바비. 자 이거 초피엘 싸기 간다. 죽음의 길 갑니다. 오케이. 죽음의 길 확인. 우리 거점 밟지 말다가. 쟤네가 거점 밟으면 쟤네 거점으로 죽음의 길을 박아버려. 응. 괜찮다. 2층으로 안 나오니까. 왼쪽으로 와볼래 왼쪽으로. 야 위도우 있다. 어 야 야 위도우 대신해라 이거. 전면에 있다. 전면에. 위도우 딸피. 헤드 때려놔. 이제 왼쪽으로 와봐. 대충. 까비 돼. 아. 쟤네가 좀 방심하게 해야되시네. 준비 완료? 아니면 리퍼야. 상대 뒤쪽으로 텔 타봐 지금. 텔 타봐. 상대 뒤쪽으로? 상대한테 상대한테. 텔 탄 다음에. 망령으로 버텨봐.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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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간다. 오케이 갑시다. 뭐야 이거. 아 잠깐 나 죽었어. 저기 석영. 그러니까 이거 왜 저게 없었다. 뭐야 왜 저기 갔냐. 오 마이 갓. 그럼 이제 이거는 젖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아냐 아냐. 근데 저 양아지 쿵 안 빼서. 괜찮아. 응 응 응. 저 안 뺐어요. 내가 한 번 더 물. 돈이 있어서. 이러면 동전입니다. 괜찮아 여기 우리 잘 맞긴. 응 응 응 응. 난 그리 쉽게 포기하지 않아. 오. 야 위도 지금 잘되면 진다? 피브야. 오케 오케 오케. 빠질게 빠질게 빠질게. 빠질게 빠질게. 빠질게 빠질게. 이 2층까지. 이 2층까지. 이 2층까지. 이 2층까지. 이 2층까지. 우리 오른쪽. 이 2층까지. 어 마마야 내 2층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아니 위도우. 위도우금. 위도우금. 지금. 안 하대는데. 이 2층까지. 거기서. 여보. 우울나가 볼게요. 기아 가는? 어. 가는. 잠깐만. 나 위도우물로 갈게. 우어어 έ. 내미니은 퐁발 시켜. 야 위도우한테 궁 썼다. 위도우. 위도우는 궁 썼어? 서졌다. 아 여자. 바로. 바로 나이스 피부야 너! 2층 캐서디리 2층 캐서디리 겸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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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샤 뺐어 석영 뺐어 나이스 피부야 너 깡패냐 그냥? 어 저 왔다 먹고 있으라고 먹고 있으라고 아이 그러어 그렇게 그렇게 안 돼 그 게임처럼 망쳐 아직 방심하지마 아직 방심하지마 나이스 나이스 아 쎄다 쎄다 너무 잘한다 뭐 와 삼리기틸 와 브리기틸 하이여라이트 거의 처음으로 저 박밀로 모이라 구 꼽아놓으면 정말 나는 10000원 돈에 했다 아 아쉽다 많이 이렇네 까비 나도 아까 만한테였는데 모이라 구 끊겨 아까보다 점수 잘 주는데 나 안 봤어 와 근데 진짜 겁나 이겼네 1부상 골드 1위네? 맞아요.. 아 떨어졌음 어마무시한 연패로 뭐지? 여기서 좀 올리고 가세요 아 그래야겠어 진짜 아니 저번에 누구지? 한 놈이 게임 안 한다고 던져가지고 그 이후로 연패를 너무 많이 했어 뭐 연패 뭐야? 궁극 궁극이 뭐야? 나도 잘 몰루? 이거 위도우 하면 없지 않나? 위도우도 있나요? 뭐 있어 그럼? 겐지 있을걸? 어 오케이 겐지 바로 가야지 그럼 뭐 할까나? 키리코의 마마마야 아 예쁘다 스킨 뭐야 이게? 어 아니네? 잠깐만 아 그러네 미안하다 뭐야 이쁘다 그거 없나 그거? 반짝반짝 우와 진짜 이쁘다 미니게임 그거 재밌는데 아 또 정켄슈타인이야? 아니 그냥 정켄슈타인이 아닙니다 아니 정켄슈타인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또 정켄슈타인이야 어지러워 조금 다른 정켄슈타인이야 이거 아 이거 안 하고 싶어 아 알았어 이건 어떤 정켄슈타인인데요 그럼 뭐해 아 뭐야 그거 없나 그거 약간 그 중간중간에 미니게임 나오고 눈치 게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거 없나? 막 계속 랜덤 미니게임 어? 그게 뭐지? 그건 재밌을 듯? 그거 뭐야? 그.. 그 뭐지? 약간 막 디바 보고 있었던 미니게임 있었는데 아 뭐였지? 이름은 모르겠어 아하하하 이게 뭐 삼망증세 막 이제 그런 거 없었는데 막 기억나고 아하하 아니야 어떤 걸 할까 무슨 탱커를 해볼까? 메이 해볼까? 메이 메이 에블비 메이 이 사람들 1 데스 박는 순간 자리아 리퍼로 다시 돌아갈 거면서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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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masculinity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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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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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점프했지? 플라워 있어 플라워 야 들어와 안쪽으로 거점으로 아예 들어와야 돼 겐지보는 좀 겐지보는 좀 피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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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나이스! 너무 잘해! 재밌다! 가둬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이 좋아요 살짝 뒤에 있어도 돼? 어디 있을까요? 라임! 라임 도망간다 맞선 내리고 맞선 내리고 맞선 내리고 84%입니다 거점적으로 갈렸어 우와 캐서디 안돼! 안돼! 다시 갈게요 라인 나르트 짱 나른데? 라임이 자리아 하드 카운터기네 아 으악 어? 태서디 개피? 응 태서디 이겨려 어 뭐야 나 잘못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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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개피인데 라인 개피야 오케이! 나이스! 저기 캐서디 등 뺐다 갬지 컷! 라인도 없어 라인도 없어 죽어 개피 죽어 개피 어디 라이 앞에서 용검을 뽑는가 아 뭐야 잘못됐어 아이스 미쳐버리셨지 얘 얘 얘 개피 얘 개피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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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여버려 나 죽어 나 죽어 저 방대가 없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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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나 올라갈게 괜찮아 안 넣었어 안 넣었어 나이스인 곳이야 들어오면 나 죽지 계속 쓸게 나 계속 쓸게 나 계속 쓸게 마마야 나 케어준 나 케어준 마마랜다 미부야 여기 애들 개피 벤지 도망쳤고 나 여기로 여기로 갈게요 네 네 나 걔네 들어오면 그거 쓸게 아지님 메이가 왜 올라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재밌어서 재밌어서 내 발판인데 재밌어서 올라갔어요 내가 못 올라가는데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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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깊이인데 어 뭐야 이거 아무도 없는데 어 준호 공간이 아 뭐야 뭐야 오케이 에어소 승려 승려 나이스 남은 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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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라 라이프 너무 웃기다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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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야 전화 안 안 돼? 등차감이 소오룹 그거 알아? 슈퍼 너 슬링샷 할 줄 알아? 여 얘 마이크 꺼져있나? 나 봐봐 나 봐봐 너 봐봐 그러네 와 피저 맛있겠다 파인애플 아 아 아 아 잠깐만 언제부터 너 뒤봐 뒤봐 그루기 해봐 그루기 그루기 하면 쓰는거? 아, 아니 내가 공중에 끌면은 구르기야 아니 아니 나중에 하자 지금은 하기에 급하다 끌릴 때 구르기하면 위로 확 치솟거든 꺼도 별로 안 어색했죠? 어? 나 이거 태워줘? 2층 다 못했다 빈지 봐야 돼 빈지 봐야 돼 원숭이 조지 야 2층에 있는 사람이 태워 잘 못 맞는다 야 2층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야 된다 아! 나 원숭이 조질 거야 리퍼하이크 근데 이러면 나 전투가 왼쪽으로 돌자 이거 반대로 가자 이거 원숭이 조지자 그냥 오는 거 받아 쳐도 돼 원숭이부터 음 오 뭐야 누가 누가 원숭이 원숭이 뛰었다 원숭이 여기 2층 먹으면 뭘 할 수 있지?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이라 원숭이 개피이라 이거 좀 밀고 나가자 위 그러면 아 원숭이 다 무서워 원숭이 원숭이 견지견지견지기피 어, 파센트가 좀 아깝긴 한데 잘했다 우리도 잘하면 돼 아 잠깐만, 빨간데? 너는 살자. 누가 갈까? 누가 갈까? 아 못 살렸다니야, 나. 우와, 나이스, 나 죽였어. 나 이거 비밀게, 비밀게.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어딨어, 얘들. 견지게 피, 견지게 피. 피 채우고 다시 가? 으앗. 나 죽었어. 오긴 했어, 오긴 했어. 아, 겐지한데, 겐지한데? 어, 내가 비밀게, 내가 비밀게, 그러면. 너 왜 비벼? 너 틀던데. 리퍼 있잖아. 리퍼가 비벼. 리퍼 있잖아. 오케이, 내가 비밀게. 어, 리퍼가 비벼. 어, 내가 비밀게, 내가 비밀게. 어, 내가 비밀게, 내가 비밀게, 내가 비밀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아니 왜, 왜 집어넣어. 아, 니가 집어넣어. 안 보여, 안 보여, 엄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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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시, 다시, 다시. 나 비밀게 있어, 나 비밀게 있어. 아, 잘했다, 잘했다. 오, 잘해, 잘해. 잘해, 나? 리일스턴이 고꿀 딸인데? 아, 그래 그랬어니, 이런. 갑니다잉 오케이 어떻게 갈까? 2층에 자리하거든? 일단 2층 밀어내는 게 좋아 2층 밀어내는 게 좋아 아이고 거점 거점 밟아줘 나무 이용해 야 차려 없어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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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상대의 용검 있음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아 아까빈데 이거? 아 이건 아깝다 그러게 이거 활약 집중이 좀 안 됐다? 그니까 차비 아니 어렵네 아 나 할만해 예수 이제서 에이하 전체 질의 맵이야 여기 상대가 저거 쓰지 저거 뭐야 겐지 트레스잖아 겐투 그냥 저거 올려 저거 토르비 하나 올려 내가 토르비 하나 할까? 그냥 뒤에 던져나 알았으, 알았으 아 이거 신켄 떡밥이구나 이거 지금 있는 거 아 맞아요 저기 벽에 그려져 있는 거 으으으음 골비 갈게요 어디로 갈 거야? 우리... 어... 중계? 일단은 종룡돔 해야 되나? 프레가 완전 너무 뒤에서 갈았다 없어졌어 프레에게 피! 프레 옆에 빠졌어 종룡의 자리야 나 그럼 갈까?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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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갱지게 피! 갱지게 피! 탑이 저게야 이거... 가이 가이! 랩 안 모여 거기 야 이거 어떡하냐 탱커를 바꿔야 돼 뭘로? 윈스턴 가서 그 자리야 카운터 아니면 라인아트로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감 어따 깔아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거 다시 가봄 도망갔어 얘네 도망갔어 얘네 도망갔어 얘네 도망갔어 겐지 개피 겐지 안 돼 포탑 어딨어 지금? 포탑 안 깔았어 아직 이거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온다 네 저 한 번 뛸게요 너 혼자 기네 이름 어떤데 에이 거기 있나? 공 쓰면서 가면 될 듯? 이거 집결 먼저 올리죠 집결 토하기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공 알아서 집결 토하기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공 알아서 야 이거 저리 집결 타! 아 못 타겠다! 안 돼 가비 엄마들 아 못 타고 이거 뭐 시거 봐 비빌시 있나? 어? 나 먼저, 아니 나 천천히 해볼게 여긴 오군이 왔어 무서운데? 야 우리 힐러가 없어 천천히 해봐, 빨리 해봐 아이고 겐지 틀냐니까 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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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라고 했어 안돼! 우리팀 살려잉! 헛점! 헛점! 헛점 한 번 봐 빠른 퍼러 가겄게 아! 알레로 원파! 아우 까비 아! 까비! 까비까비 휴 어렸네 아쉽다 까비까비쓰 하하 흠흠흠 탱커 배치보고 있네 잘하네 당배 그러게 와 스킨 새로나온거 보소 귀엽다 퀄리티가 괜찮은데 아 이건가보네 어 뭐지? 어 맞는거 같기도? 맵보니까 뭐야 이거? 이게 가운데에 카테고리 미니 게임이 딱 나오는데 그 설명대로 하면 돼 나 이건 해봐야 알아가지고 응 여기서 딱 나왔을때 오! 오! 피하면 이기는거야? 피하면 이기는거야? 어 이겼죠? 어 뭐야 나는 간단히 카테고리스 다 녹여버리세요 꿈꾼 변전 여기 조카나 펜 재agle 피하는거구나 예이 저 눈로 숙색신호 아 해 합쳤어! 와우! 깡깡!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초록! 초록! 어? 아 이렇게? 와우! 초록 어떻게 했어? 뭐야? 아니 클릭을 해야지! 나 채트 찍고 있었는데? 로켓을 피하세요? 와우! 아 날아오는 로켓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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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쉬운데 개쉬운데? 그러게 너무 쉬운데? 뭐야? 아니 뭐 이거 죽을 수가 없지? 죽어가람 없지? 뭐야? 죽을 수가 없겠는데? 죽은 사람 없지? 죽은 사람 없지? 이거 어떻게 된 이거잉? 죽을 수가 없는데 진짜? 뭐라? 어허 저기요! 왜 죽을 수가 없으세요! 그냥 챙겨 봤어요! 아이 진짜! 아니 근데 또 챙기시는데? 뭐라? 재밌네! 다이아... 맵은? 어? 저거 뭐야? 와 다이아 2는 쏜 박스 형 3인가? 와 다이아 2 누구냐? 어... 난 안 이기네! 뭐야? 나도 아닌데? 우린 다이아 2 없잖아 지금! 넙이다! 넌 다이아 2 없잖아! 예?! 어쩐지! 오... 예비 다이아야? 예비 다이아... 다이아 2... 사미나 높은 사람이 음... 아휴휴휴휴... 흠! 음... 리퍼 리퍼 날씨붙이 지지마... 나부라... 고고! 1, 2, 3, 2, 1 고고! 메르시 뭐인? 메르시가 어땠어요? 아뇨아뇨 메르시 뚱뚱뚱 뚱겜 뚱겜 안 뚱겜? 너무 역겹고 름님 사이드 힐 안돼요 저희 뚱뚱뚱 아 난 나 함성 붙어져 나 베카 채웠어, 자식아. 야 근데 내가 죽었어, 아이고. 이거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루타기 반피. 아 루타기 스프 잘 넣는 거네. 아 담았어.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오 나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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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내기 없고 뭐지? 아이스. 루타기. 서로 잘 안 죽네 지금. 루타기. 루타기. 오우. 빨리 잘 날아다니까. 아이스. 오우. 저기 루시 형아. 루시 형아. 루시 형아. 루시 형아. 딜러보다 뒤에 많이 나. 제가 지원해드리죠. 꽤. density. 루타기. 숙하자. level. 나 넣 Minhㅑiona. 넘어난га구어. 난cht. cardi Away. 출발. 아이스로. 여기. 아이스욤이. 어파드 루타기 compat. 오우. 여기서 염 volume 연기. 응 까빈데? 재워줘야되나? 봐보자고 들고있는데? 걔 잘하고있는데? 오리기패 힘들다 재웠어 하나 깨웠어 벙큰이도 없다 알갈 알갈인데 앞으로 가면 안돼요 가자 패시한데 잘했다 야 이거 밥을 드시네 뭐야? 어 뭐야 나 뭐야 나 줬어? 아이고 기다려봐 둘째 죽었어 아나스는 좀 없됐어 아나스는 계속 보러 가는 줄 아나커 오우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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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전의 플랜이 어딨어? 그냥 그냥 파이팅 멋대로 는지만 매일 잘하면 돼 파이팅 아 겐지 이쪽에 애들 여기로 다 온다 아나 크게 맞게 빠졌다 Q. 뱀 들어왔다. 뒤에 재웠어 죽여봐. 아, 이 자식. 이 자식. 죽였어. 1명 좀, 오케이. 거기 좀 깊어. L시 개피, L시 개피. 겐지 봐줄래? 나 화면 밀게.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일단 거기 들어가면 난 힐 안 돼. 괜찮아, 괜찮아. 확인 확인 확인. 다시 밀면서 하자. 여기, 오케이. 찍어. 찍어봐. 어, 이제 죽지 말자. 살짝 빠져보세요, 살짝. 래필벨. 여기 좀, 여기 좀. 여기 김치, 김치. 안 아프게 맞게 빠졌어. 여기. 나 살려줘. 아, 나 죽였어. 야, 마마야. 돌아와. 나한테. 계속, 계속 뭐라고 잘라놓은 게. 내 위치, 내 위치. 거긴 내 위치가 아니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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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을 모르겠어. 죽어야 돼, 이거. 비비 다 죽어, 마마야. 로봇. 우리 궁 4개 있다, 지금. 야, 야. 응? 이게 끝이 아니다. 상대, 근데. 롱 쓸게요. 갑시다. 빛을 쓸 거라. 다. 어? 맞아? 어. 더워해야 돼. 아, 근데. 너 컴이 졌어. 아아. 힐러 개피. 아니, 좋아. 다 죽었어, 혹시? 안 하게 피, 완전. 공겜. 공겜. 공겜 빠짐. 왜? 응?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가자고. 오. 오리사 해도 된다. 금피스트 카운터는 오리사다. 어? 그 궁 쓰고 바꿀게, 그럼? 신한창 빠짐. 야, 궁궁을 지금 던지고 바뀐 게 없어? 아냐, 아냐. 한 번 해야 돼. 한 번 해. 재울게. 아아. 공겜에게 빠졌고. 암 아프게 맞기. 암프로 나오지. 저기, 힐러 여기 있다. 자, 폭스쿨. 가줘. 아프게 맞지 마시고. 뒤에 밥한테 맞지 마시고. 네, 벤지. 뒤에 딜라인 다 못 살아. 힐 벤 들어왔어. 네, 같이 나. 우리 지금 뒤로 싸우면 안 돼. 힐 벤 1반명. 자, 뒤로 돌아왔어. 벤지 꺼, 벤지 꺼. 나이스. 아, 이거 지금 받고 오고 싶은데. 아냐, 아냐, 아냐.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계속, 계속. 여기다 궁찰면 한 번 더 하면 돼? 가봉, 가봉. 여기다. 저기 한 명 없어 저희? 네, 거기 위험해. 네, 오케이. 어 오케이. 와. 왔습니다, 아직도 왔습니다. 나 한 번만 밀면서 갈 거야. 하나, 둘, 셋! 나이스! 1PGP 나이스! 이거 나도 터져부터 깨질 것 같아 거기 겐지들 왔다 죽는다 너 망마 너 죽으면 안 돼? 나! 배웠어 깨우지 말아줘 배웠어 깨우지 말아줘 미안해 비비다 죽어 비비다 죽어 괜찮아 많이 믿었어 이제 한 번 더 이기면 할만해 나는 비벼볼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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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어 고 3병 온다 고 3병 온다 어지럽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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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병 온다 저 왔어요 고 storm 종료내기었고 흰세 자 도망쳤다 저기 도망쳤다 네 우리 힐뱅 개맣다 힐뱅이다 힐뱅 아이고 나와! 아까비 1팀 더 있다, 괜찮다 이번엔 저 그냥 공 쏠게요 이 코너에서 할까? 우리 죽음의 곳으로 한번 가보자 상대 스킬 빼지는 거 체크하면서 써야 된다 그냥 쓰면 안 통해? 이거 캐야 돼? 나이스 여기 겐지 다음 쟤웅을 떨어지면 안 돼 저 좀 앞에 있을게요 인피 소리? 저기 겐야타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굿 저기 한 번 꼬였다 거기 힐 못 줘, 그 방 안은 힐은 빠졌어요 상대 나 이제 화물에서 못 떨어진다 거기 그냥 딴 데 힐 아예 안 줄 거야 지져 그냥 나이스 아, 알았어 알았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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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제 갔다 제 갔다 제 갔다 아이고 아 못 잡았다 아 까비 아 까비 아 드라스를 했다 아 드라스를 했는데? 까비다 아 쉬워요 응 싫어 아 근데 상대는 잘한다 다이아 이가 있으니까 아 둠피는 어떻게 저렇게 됐는데 아 진짜 아 나도 도마모 잘할 수 있었는데 야 진짜 파이 변경? 마마 뺄래? 내가 탱크 할까? 아 그럴까? 이거 그래도 되나? 어 그래도 그래도 될 것 같기도 오케이 물만 좀 더 네잉 어우 당 떨어져 간식 먹어 방금판으로 급격히 당 떨어졌어 지금 근육 한 지금 찢어졌어 그니까 어허치 근육 지금 얼마나 대회 때 이렇게 찢었는데 대회대 대회대 아 대회대 연장도 챙겼고 좀 써볼까? 온 뭐야? 죽이는 감정표현 감정표현 감정표현했어 아 아 못했어요 통과 하나 만친데 하나 만친데 어? 까비 어? 아주왔나? 아주아지 아주야 왔니? 안왔나운데? 근데 이것도 다이아 4인거임? 플래티넘이 아니라? 게임 빡세네 누가 이렇게 티어가 높은거야 저요 아니요 접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피부야 미안한데 너빼고 다 높아 아 그렇구나 어쩐지 구산병이 올거같아 아닌데? 나 골드야 나 골드에서 로이다가 여기 오니까 힘들어해 골드에서 양학 그만하고 올라와 비부야 지금만 즐기고 나 양학 안하고 있어 어? 어? 언제까지 골드를 괴롭힐거야 어? 어? 그랬으면 진작에 올라왔겠지 아 근데 한번 연패하니까 진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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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르르 떨어지 가보자 가보자 그냥 공모프 좀 네에에에에 다이너마이트 던지게 다이너마이트 던지게 아 오케이 오케이 나와봐 아 죄송 죄송 하하하하 자리아 갔던데 자리아야? 요거 소리 들어요? 네에에 자리아 빨가면서 게임 안 할거에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리퍼 탈피 리퍼 탈피 리퍼 탈피 리퍼 탈피 리퍼 볼게요 리퍼 볼게요 여기 거점 봐줘 거점 봐줘 어 보는 중 아 근데 이거 패서가 좀 오른쪽이 데코 라이커 이 거 왜 안 죽지? 얘네? 와 씨 그래도 리퍼 나 왔어 탈피 리퍼 탈피 아나 딸피 나이스 네에 양아지 살려봐 만지고 만지고 여기 좀 한번 좋고 한 번 좋고 다시 살려볼게요 킬 킬 1라인 1라인 2라인 4라인 1라인 1라인 2라인 1등 채워! 1등 채워!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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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돼 까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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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요 리프 개피 응 비빌게요 저 이거 벌떡 까비 끄나 으악! 까비 안 쪼졌어 나이스다 아 좀 마겨보세요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죽여버리자고 에이 좋은 거야? 응 뒤에 리프? 아이고 에이 아 아 주사 도쿄 와 잠깐만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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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1, 2, 3, 4, 1 하나님 올라가셔야 하다보니 2, 3, 4, 5 리퍼 공주심x2 내가 이거 5차 표시해가지고 내가 이거 5차 표시해가지고 네? 야 죽어라! 나이스 나이스 다 끊었어 한 대 리퍼공 도공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상대 뽕 리퍼 공 썼고 자탄 올 겁니다. 자탄이랑 적었을 거예요 석양. 자탄은 조금 걸리고 석양은 지금 있어 이미. 다행히 상대가 안 되는 거인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는 다행히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또다행히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자탄이 안 되는 것 같아. ㅎㅎㅎㅎㅎㅎㅎ 혜사지 죽여줘 나이스 잘했다 이번에 양아지랑 상대랑 우리랑 또 뽕뽕 싸움, 뽕 리퍼 싸움 될 거야. 아 저거 왜 빨갛지? 다리야? 야 이겼어 앞으로 땡겨. 저희가 흔한 정보가 많이 Bubble 리퍼 SEO가 선태로 잡는 게 나아. 위퍼 GA Aunquee hg Remote 여기 Mon- Tweak Siamo tapped onto It. 카소디 잡자 카소디 잡자 카소디 잡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잡다가 잘리면 대머리 천천히 천천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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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이지 마 아이가비 저런거 그냥 탱커가 맞아주면서 시간 끌어올면 네이득이야 어 잘가 아아아하하 야 안아 죽이자 안아 안아 르보 안아 쓸 수 있냐 잠깐만 잠깐만 리퍼 리퍼 망령 없는거야 자리아 개피 리퍼컬 일단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궁 쓰지마 음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머리상 오케이 오케이 야 상대 궁 체크 좀 해봐 자리아 궁 곧 돌고 융아 올거야 나 이거 못 살려 이거 못 살려 어 방금 건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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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웠어 어 어 어 좋아 좋아 자리아 가압이 서양 4탄 모이라 지금 안죽고 아예 빼야돼 너희 어 짤리면 대머리 그냥 대머리 하나 아 대머리 생일 확인 확인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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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있거든 이거 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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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머리 아직 안 나왔어 진정해 아 다시 가야돼 응 너나 왠지 3개 어 오른쪽에서 만나 어 나 공 샀어 어 오케이 그렇지 세 와 와 와 와 와 야 발키리 아나 리퍼 완벽했다 그냥 어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로 그냥 탭하고 궁위꾼 진짜 초초초초초초초초초 pilgrim 총피에 쌓이기 좋았다 이게 킵이거든 이거거든 코홀딜 아 ㅋㅋㅋ 지렸 הא 그 sen 돈과 오인군가 처음 봐 아이거 진짜 오인군가 진짜 깔끔했어 iii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진짜 깔끔했어 이게 너무 맛있었어 약간 무슨 쓰레박이로 다 약간 먼지 쓰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으흐흐 으흐흐 결속에서 우린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밋다 재밋다 우와 정신을 놓고 있으면 달리기 힘들니까만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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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왓따 어 왓따 오 수많은 게 진짜 예쁘네 으흐흐 으흐흐흐 정산 확실히 해야겠어 시간 남기하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 말이지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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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소드 가자고 렛츠고 고고고고고고 아나 있고 똑같다 소아 소일자 생겼다 소일자 으흐흐 아픈데? 소일자 지하철 오케이 뭐야 갑자기 고막에 때려박는 목소리 아니 아니 내 마이크가 자동으로 작아져서 쏠리고 왔어 오케이 메이드 이상하다 2층에 있는 소일자 떨궈줘야 아지야 아 오케이 그것만 해줘 너가 여기있어 죽여버려 그 새끼 아 제 새끼는 좀 그렇고 메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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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딸피 자리아 딸피 자리아 잡았어 거점 거점 더 밟아봐 거점 더 밟아봐 어 애들 많이 살아있어서 3명 해야돼 지금 음 제가 갈게요 그럼 둘이 가있으세요 심혜 왔어 심혜 심혜 내가 막을게 못들어오게 못들어와 죽여버리기 빌뱀 빠졌고 아나 너무 앞인데 상대 심혜부터 심혜 컷 야 모이라 딸피 모이라 딸피 모이라 딸피 모이라 걔 내장보임 아나도 내장보임 다 죽이는 각임 다 죽이는걸 해장명 죽여 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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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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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 안이기다 해 이거 아직 화물 밀고 나머지 다 올라와 아 오케오케오케 제가 화물 밀겠삼 저 뽕있어요? 네 아나 딸피 얘네 2층 먹으려고 오는거같애 이거 온다 오른쪽으로 그럼 안돼? 굿굿 굿굿 메이만키야 메이로 여기 얼음 빠졌어요 야 이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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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 동조 어 나 온다 오케 아 어 뭐야 나 써버렸어 셀프 하하하하 뭐야 애가 살린다 하하하하 땀떡 오케 좋아 가자고 얘들아 네 아프면 못 확인네 하하하 야 야 야 야 이거 던졌어 던졌어 앞으로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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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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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해할 줄 모른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하하하하 아니네 잘하네 아 아픈데 아픈데 하하하 야 이게 노린거였어 아 아픈데 아픈데 조금들 가면 안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주노해봐 비부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잘하는 상대는 리스팩 해야 돼 얘들아 야 속도 준비해 나 3초 오케이 휠맨 빠지면 어 휠맨 빠지면 갔죠 자 이제 바로 깔아서 어 죽여 그냥 죽여 죽여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죠 어 어 좀 막힌다 다른거 보고 왜 죽지 아니요 파라이거든요 파라? 응 약간 바꿀까요 어 오케 어 어 네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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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어 어 어 어 어 양아지 있는데로 갈게 양아지 있는데로 아 네 아 아니 아 마마를 데리고 가야 돼 아 나 한 대 어 갔습니다 나 나 어렸어 어 에어 어 치맵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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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으어 어 흘러 있냐 아니 없어 없어 화물에 붙어 일단 가보자 화물질로 하자 화물질로 자리야 그거 4번 하나 빠졌고 아나 데려올게 안돼! 안돼! 다시 가볼까? 다시 저 공탐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거 주노 공으로 밀으면 되거든요 주노 리퍽하면 될 듯? 주노 리퍽 딱 한 번만 지하로 와봐 지하로 힐 맨 빠졌다 갈라면 지금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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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지하로 왔어 다들 야 나 죽을게 이제 뒤에 시멘 뒤에 수멘 이거 적었어 이거 적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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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이라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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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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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라 수멘총 지가 매크리 했다 그냥 맛있었다 맛있었다 지가 매크리죠? 지가 매크리 공격 지야 안 나올수가 없다 이거 지가 매크리 지 jig 지가 맺고 가벼고 지가 맺고 지нач 지 sac 지neo 지형 지정 와 장난 아니긴 했다 개 웃겨 미쳤다 미쳤다 아니 소울은 자꾸 어디가 마이크 끄고 푸니꺼 사라졌어 아니 이상한 소리야 사라졌어 피치즈 감사합니다 도망가 안했어 저 파찌를 어떻게 뺏어 저건 못 뺏지 감사합니다 너무 작고 스나이퍼도 후륜선 죽이래서 죽이래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용피하기 용피하기 아 이거 뭐야 못했어 아 근데 피할만한데 아이씨 나만 죽었어 뭐 피한 사람 없지 어? 뭐 있어? 오 이렇게 이렇게 우와 달려올라 죽어 아 깜쳤어 어? 안 번보고 달려라? 아 왜? 아 뭐야 졌는데? 뭐야 어떻게 한다 안 번보고 달리라고 해 깜짝마 깜짝마 아아 죽었다 이걸 움직여 피구다 피구 빈기 피구네 이거지 아하 재밌겠구만 공이 전려타야 그니까 이거 맞아?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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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명만 있어도 돼 빠른데 빠른데 어? 이게 공속도 미칠 이거 뭐야 개빨라 와 미칠 우와 이겼다 개거졌네 크아 뭐야 이거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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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감정표요? 검정표 아 검정표 하면 죽일 수 있어 아 아 아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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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젠장 팩스트는 무엇입니까 팩스트는 무엇입니까 이거 아까 그거네 푸른 오 이번엔 타자 안치네 너무 싫어 아 타자 치고 있었는데 아 아 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녹여버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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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er 아 아 어 셋 러시아 롤렛? 1번 난 6번 난 여기 3번 난 안 죽지롱 이거 진짜 하나만 죽는 건데 내가 그거야 이거는? 실로 구슬 이겼다! 오지마! 재밌네 폭탄이 내린다 어 이거 똑같아 으악! 안 돼! 저거 뭔 소리야 정크래 아 이겼다 춥추 재미없는데 땅구하죠 이거 니가 하재네 재미없네요 이거 해보니까 뭐 좀 써볼까 어? 적군이다 사격 개신? 도 총이 없는 와아 어디 사격이라며 됐니꺼 아니 비케도 움직였는데 왜 아니 이거 아니지 아니 눈 깜빡 했나보지 나의 세계에선 비밀이란 제일내역 와 이거 안 돼 현잠도 챙겼고 깡 깡 깡 움직여!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손 말고 발도 움직여야 돼 아 몰라 숨기? 숨기? 아 이렇게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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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소리 한 개 잡혔네 엉 하바나 아 맵 좀 어려운 거 나왔네 알아서 잘하세요 파이팅 네 사리내어gone 하바나도 바꼈지하나? 네 애는 크게 안 바꿨어 음 음 어떤 거 하실라고? 음 음 흠 질문을 모르면서 왜 해답을 찾으려 하는가 이런 현상들은 더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겠어 흠 잽는 거 없나? 트레이서?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른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요즘 메타가 어떤 메타임? 요즘 뭐 먹었지? 요새 정커킨 준호 메타니까? 아 내가 모르겠다 나도 요새는 근데 준호 많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프 먹어서 또 이제 며칠 준호 봐야 될 듯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메타 따라가야지 나는 퀸이 아닌데 리브야 그래그래 퀸이 아니어도 호문입니다 호문은 좋지 않으면 한번 해볼게 상대 다행히도 위도원 없습니다 네 네 제가 화물 밀게요 사이드에서 편안하게 힐 주면서 가세요 네 오케이 아 좋다 좋다 bear 정크래시랑 어 화물 잘 밀리고 있어? 그냥 우리 룰에 비니 치고만 내려놨다 화물 와봐 아지야 화물 와봐 화물 와봐 계속 와봐 화물 와봐 화물 와봐 화물 와봐 음하이 뭐하냐 뭐하냐 탱크 위에서 뭐 함? 진짜 뭐함? 그냥 힐러 두 명이니까 이거 매혹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죽이더니 성운이 다시 가봅니다 2층에 솔져 있겠어요 으악 어이구 뒤에 봐 안 돼 안 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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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진짜 잘하려고 못갔어 끊았어 끊었어 아니 뭐야 이거 바로 죽어 계속 뭐야 이거 잘 돌아다니냐 다같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게 잘 하긴 하네 모이라 를 해 보니까 너무 정신 없네 아니 개 학생 어? 제가 한 대할게요 사람에 따라서 저거실까요? 오 나이스 두어? 벤처 벤처 훗 아 아 나 밑에 있네 자자 이이이이이이 어그 솔저 공 빠지 음 벤처 룩 1대 1 줘 지금 한 컷 벤처 개피 나서 빠졌어 나도 솔저 피해보이죠 내가 물론 솔져 개피 뭐야 이거 지지꼬 왔다는데 화물 좀 누가 밀어주래 아 화물.. 어 미뤄질대? 갑니다 2층에.. 나 켜 아 강해? 아이고 강했네 터로 깠어 빨리게 피 화물 밀고 있지? 콜저 개피 여기 콜저 개피 잡았고 잠깐만 이제.. 이제 화물로 부터가 될지도? 화물을 살아냈어? 네 정면으로 보인다 킬 콕에 피 시그마 반 피 얘를 다 내려갔나? 오우 어휴 어우 이거 이거 누가 그래? 무수בן 오우 나이크 시그마 와 힘들어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숨도 안 잤네 달려주고 야 위도우 왼쪽 위도우 조심 아 미제야 어 그거 분명히 자리 분명히 자리 아 나 못 막아줘 이번 건 으에에에에에 아 아파 야 얘 죽이면 되긴 해 개피야 개피 일단 얘는 죽였어 바로 앞이니까 근데 우룽님 일부러 마이크 쓰고 있는 거겠지 그럼 그럼 당연하지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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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들려요? 이제 들려 아니 그룹보이스로 뭐라 얘기하고 싶어 아 뭐야 경쟁전 치환이야 경쟁전에서 만났어? 흐흫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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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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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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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빡세다 이거 이번 파 혼자 다 뺀 다음에 아 빡세다 아니 다 잡았는데? 대신 힐 다 먹었잖아 아이가 와 씨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펭크는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니 왜 자꾸 마이크 끄는 거야 소울은 또 마이크? 나 지금 안 끄는데 끄는 이유가 뭐야? 대화하려고 시청자랑 아니 그 전담 전담 소리 시끄러워서 아니 안 시끄러워 그냥 펴 그냥 그래도 되게 큰데 그 소리 아니 그냥 펴 그냥 펴 아니 중간중간 브리핑 비는 게 더 들리거든 그냥 전담 피세요 괜찮아요 근데 난 내가 소통이 되고 있어 과학자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경솔해 질 이유는 뭐하지? 여기서는 그거보다 좀 팔 긴 거가 더 좋을 거 같아 압시? 압시 할래 압시? 어 오케이 자 자 이렇게 하면은 봐봐 이 2층에 애쉬가 자리 잡고 그 솔저는 잘 힐이 되잖아 내가 내려갈까? 요런데 요렇게 넓게 써 왔다갔다는 각을 넓게 써 그 다음에 내 위치 보면은 나는 여기 있지 마마야 여기서 화물 못 가게 막을 거야 그니까 너는 굳이 거의 2층에 가실 필요가 없다 이거야 메르시 있으니까 내가 2층에 갈게 위도우다 위도우야 얼굴 보여주지 말고 있어 그냥 근처 올 때까지 위안이야 위안 윈스턴 딸피인데 윈스턴 내려가게 할 수 있어 워우가 더 왔는데 오케이, 난 사주스 힐 할 수 있는 알 수 있어요? 위도우 한대 위도우 우리 이즈으로 온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안보었 지금 아이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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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말아 인스턴을 죽여버려 어 내가 죽여버리면 돼 그냥 음~~ 할 수 있어? 상대 힐 벤 없잖아 이거 마오가 가져가면 돼 기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비벼 먹고 비비는 거 양아지만 한번 비벼 힐 주고 힐은 줘야지 어 힐 하고 아하하하 까비까비 와 우리가 얼굴을 안녕 까비까비 짤 수 없어 이건 위도우 때문에 우리 못 내밀는데? 오케이 그러면 내가 위도우 견제 해줄게 어 으응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아 카운터잡해서 그래 카운터잡 응 네 위도우 2층에 있어 상대 위도우 핑 찍어봐 아이고 오우 야 아이고 2층에 정면해 거기 그 아까 위도우 추천해서 한번 벤스? 아 살려주세요 맘만 숨어있어 내가 주유 받으러 갈게 살려주세요 갔다еш고 공 썼다 괜찮아? 공 빼면 이득이지 뭐 이거 타라 남은 사람 밥 쓰면서 하면 되지 상대 수면척 없으니까 한번 해봐 화물에다 박으면 돼 지금 가야 돼 잘 비벗어 잘 비벗어 아 원숭이 죽여 어 막았구나 어 집중해봄 어 위덕 여기있어 지금 어 어 어 위덕이 부활 부활할래 부활할래 아 이제 콩있다 세수 좋다 상대 탁 솔저로 막 껐거든 어 어 한번 뺏다가 다시 갈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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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오른쪽으로 갈게요 나 얼른 긴게 잠깐만 도착하면 바로 죽게 가가가가가가 아 아 아 한쪽 오른쪽에 한쪽 있어 야 힐러 다 죽였다 힐러 다 죽였다 힐러 다 죽였다 얘들아 아 아 아 나 나 자 나 나 나 어 어 으아아 별 별 뭐야 아닌데 별별? 이봐 욕은 좀 아! 미니였다! 나도 미니였어 감탄하지? 이야 와우 살벌했다 쉽지 않다 진짜 고마이 빡시다 빡셔 저 장실 좀 저도 장실 좀 빨렴 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 잡은 거지? 진짜로 어 법범이 다름 뭐야? 재밌다 오늘 딜러로 두 번 밖에 안 좋네 레전드 아니 아직 리퍼 너무 맛있는데 너무 잘해 봐 맛있어 팀들 다 너무 잘해 지금 이 초록색 머리는 아 트레이서구나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야? 초록색 머리 어 근데 저 캐릭터 남캐 아닌가? 갑자기 틀에서 남자들 맞은요 맞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뭐야 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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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스프레 뭐야 남캐 대버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근데 너무 이쁘다 나주노 라이브 배틀패스 뭐야 뭐 예쁜 거야 배틀패스는 왜 항상 이렇게 괴랄하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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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틀패스 해고 있냐? 로드오그 봐! 40에 40? 어딨지? 로드오그 개 극혐! 아 이거 극혐이야! 아니 진짜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암취미야 자세인 거! 아니 이게... 이게 무슨... 30번은 예쁘다 시그마 온몸을 테이프로 감싸 오 이거 나름 괜찮네? 그치 동상 같다 흰 금 아 로드오그 진짜 징그러워 저게 왜 무료? 아 뭐... 한 번 만져보고 싶다 으악! 그 손으로! 징그러워! 말랑말랑할까 하면 어떨까 징그러워! 손 씻고 싶어 뭔가 모래뿜 돼지껍데기 같아 으하하하! 진짜 야 이거 돼지껍데기 그치 돼지껍데기 돼지껍데기 징그러워! 골로 쎄요? 응 네.. 골로 쎄요 뭐 할까? 너 새로운 우빅이다 아니야 이거 그냥 한 거야 세 보이잖아 어? 아까랑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윤서우 씨. 아, 그렇다, 그렇다. 아, 어떻게 하면 용감하게 전투를 치를 수 있죠? 하, 떨림이 멈추질 않아요. 그의 절반은 힘에서 나오는 법이오 화성지 좋은 승부 가자 저는 특별히 강하다거나 힘이 세지 않으면 스톱! 멍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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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토가 있는 곳에? 에토 fours? 에코있다 에코다이핑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힐 맨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이제 됐음 옆에 에코 내가 먹었을게 정확히 힐 문완 죄송하ids 와 뭐야? 항나? 와아아아아아아ㅋ 난 저거 죽일거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야 얘 혼대 얘 혼대 얘 혼대 음 너무 속해 윤토컷 윤토컷 야 저거 윗농 아닌데 윗농이야 라인 윗농 라인 윗농 라인 미쳤는데? 나 설렬지도 야! 속도 내라! 야 야 야 야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나 잔다 아 좋네 나 살려줘 아 로봇 미는데요 내가 꼼받았다 아아 와아 잘했다 그래도 좋았다 한 번 더 가자 어딨어 어딨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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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코 죽어 아니 뭐 혼자 다 하는데 그냥? 에코 완전 지혜 무시 에코 씨 어 나만 에코를 나 마지막 발차기를 봐버려 우리 루범미넨 좋아? 나 힐 꽈비지 근데 우리 지금 가고 있어서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에코 입자 뭐야 뭐야 잡았어 뭐야 뭐야 여기서 끝나 줄 알았을 때 그때 캐서리였나 영원 등장 영원 등장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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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바 작전 정면에 성향을 켜 그러면은 라인이 저걸 들겠지 방패를 들겠지 내가 그거 돌진으로 치울게 오빈 좋네 들어갔어요 나 준비됐어요 뭐지? 저거 미 pencils 아 근데 이제 나인 보다 나인 죽었어 귀여워 오~~ 좋은데요~~ 이번엔 화물 따라갈게 그냥 다 밀어놔서 사이드 돌자 죽는 어! 쓰러졌는데 쓰러졌는데 나이스 좋은데 나 이거 링 깔았다 링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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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졌어 나임도 뜯어졌어 나임도 뜯어졌어 나임도 뜯어졌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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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랑 기준에 나이스가 오케이 우아아아악 둘이 다 죽었어 나 살려줄 거랑이었구나 일로 다 죽음 다 죽었었는데 둘 중에 정크랩 나왔어 정크랩 재밌구만 한 번 더 가자 자 서경 다시 돌아가면 돼 다시 한 번 해? 야 요 요 요 요 요 앞으로 나와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 아 그래? 오케이 후면 빠지면 말 좀 좋아 정크 왠지 오른쪽도 있어 야야 라인 울트나 지금 쏴 봐 아 따라 olmak 수렁끈 아 나 죽을게 내가 수입해 라인다이피 라인다이피 근데 정크랩 볼사람 죽였어 죽였어 내가 나 뒤덮었거든? 앉아! 앉아! 왼쪽! 정글에 봐! 나 없다? 어 라인 라인이 드롤랑 말라 힐 뱀 빠지는데? 부활한다 거 Crypt! 여기 라인이 피해 라인 신세겠지? 라인 지겼어 라인 지겼어 라인 지겼어 치우를 부탁하네! 치우를 부탁하네! 치우를 부탁하네! 치우중인데.. 우리 로봇 어딨지? 로봇 어딨지? 로봇을 못 찾겠네! 로봇을 못 찾겠네! 로봇을 담아네! 로봇을 담아내! 로봇 누가 해 필요 없어? 어? 라인을 내려? 미쳤지 그랬냐! 나이스! 어.. 이제.. 아이고.. 치료가.. 치료가 깼어!!! 아이고.. 아.. 쏠지 루틴.. 아이고.. 아.. 쏠지 루틴.. 아.. 쏠지.. 아.. 쏠지 루틴.. 아.. 못 내놔.. 어.. 마나 잘 버티는데? 아.. 제발 빨리 죽어야 돼 홈불 밀린다 음.. 뽕 있어요? 오케이 뽕 솔져 갑시다 상대 윈스턴이라서 살살 녹을 듯 뽕 솔져 쓰면 뭐야... 진짜 뭐야? 진짜... 너 나 가야죠. 하하하! 지금 이거 좀 봐? 뽕 쏠자 언제 가는데? 지금 지금?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가! 자! 자! 지금 가! 자! 어? 나이나 거기 가냐? 그렇지 어버렸어. 나이나 거긴 피어가. 아 내가 아니다. 저 저 나름 그냥 가서 어그로 끄는 거였어. 아하! 우와! 이제 또 다시 갈까봐. 다시 죽어져. 2분 남았어요. 나는 그거 있다 계속. 다음번에 계속. 너무 귀여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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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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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 좀. 주고 있나? 오케이. 아라 컷. 최고 속도. 나나 나나. 키리코. 키리코 잡았어. 잘한다. 고마워. 로드. 아. 고마워. 고마워. 여기 뒤에. 소전 아직 3층에 있다. 다 맞았다. 라이스 라이프. 제가 스포츠 했어야겠다. 굿굿. 굿굿. 굿굿굿. 굿굿굿굿. 예에에에ㅡ 여굽여 아 저기가 적이네 흐립반이니까 저기를 못 미네 이 자수가 있지 가잇! 응 나는 바로 앞으로 갈건데...자리 절대 안 줄건데 흐허허헣 여기 내 자리nd어?" 얌 bir tid التي Taunt dass Hel porque tipo de pin zucase Theyē 잠깐만 나 이거 안 쓸게 어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쓰면 빡빡이야 너 그냥 어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 정도야 너 기다려 우리 기다려 우리 잠시만요 자 뛰어내릴 거야 멋있게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어 나 그럼 궁 쓸게 이 몸 등장 컷 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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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죽었어 이거 이거 나도 죽었어 너도 여기까지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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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나이스 불상해 저기 설렁인가 봐 윤서씨가 킬은 더 많이 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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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너무 잘한다 점수 맛있으시죠 여기 오버워치 1군만 모였네 오버워치 1군만 모였네 아나 한방전 아나 한방전입니다 뭐야 한방전이면 그냥 한방만전 아 계속 살아나는 거 낯가 낯가진 세계를 물려주진 않을 거야 지나가도 아나쿤 여기 누구세요 전미장아 나오십시오 뭐야 어디갔어 으아 잠깐만 이거 안 보이는데 사람이 사람이 안보여요 여기있나요 어디있죠 아 놀랬어 아이씨 어디잇니 아 이게 한방이라 너너나약하네 야호 다시가 다시가 누구인가 여기 없나 아우 오오오오 오오오오 으아아아 으아아이 으아아아 깜짝 짚짝 아 시메 обязательно 1 막빡이래 아 와 어디야, 어디야! 아,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 아! 아! 사람 봤는데! 컷! 컷! 와, 뒤에 있네. 아, 뒤에서 컷? 뒤에도 있고 아프고 있고 저기, 그 방방에 계속 그거만 다 꿀 자리 가고 있다. 꿀 자리. 아 너무 무서워! 용용이야 여기. 컷! 아! 컷lists! 사람이 어딨는 건지 모르겠네 요 공조에 있는가?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도망가! 무섭다! 마주치면 상황이야 지금 뒤에 있었네! 잡았지롱? 내가 방금 죽였을 때 잡았지롱? 아이씨! 야! 야! 자 이제 그만! 게임이 합시다! 네! 그만 그만! 정리하고! 가볼까? 선생님이래 선생님 BOLIZZA THE WORLD 발음 뭔데? espacio 예쉬 좀 질리네요 저 이거 할게요 오오! 오 laboratory distribution 좀 할 줄 그런다 뭐 inconsistenies 유닛급 ã gpr 같은데 confuse 그리고 이제 조합이 안 좋을 때는 메르시가 진짜 딱이긴 한데 그러면 난 아 한조? 난 잘할 수도 있잖아 레드야 어 포탑 어디 맞지? 아 상대의 조합 따라 다른데 상대가 멀리서 싸우는 거면 그냥 너 옆에 두고 같이 싸우면 되고 들어오는 애들이면 너를 보호하게 깔면 돼 오케이 이런 데 가 있으면 좋아 포르비어는 강 넓혀서 핀 찍은 데 위도우다 아 겐지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아 나의 컴퓨터 나의 컴퓨터 어 김필백 김필백 아 우리 가장 잘 빠졌다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어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워숭이 워숭이 아 아 거점에 콩고라 거점에 콩고라 아 콩고라 오랜만에 보네 살려줘 거점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너희가 해줘 우리가 할게 아 아 하나 좀 하나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없어졌다 아 어 좋아 어 뜨거워 꺼주면 써볼게요 오우 오우 안 어디 안 어디 안 어디 어 겐지가 무언기 스킬 다들 hazeln 나 잡았어 나 dai 어디 어디 오 여기 있었을텐데 어디갔지 일리야리 질피 네 원숭이 때려 원숭이 때려 원숭이 때려 원숭이 원숭이 때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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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에 손브라였어? 손브라 간지러워 2층에 손브라 저거 다 잡고 돌려 할 수 있는 분이 네, 좋습니다 손브라 잡아라 손브라 그만가 손브라 빠졌다 빠졌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손브라! 손브라 여기 한 대 원숭이 원숭이 와아아 진짜 망설이 잡았고요 여기 사일백 한 명으로 잡았고요 하나 컷 힐 포탑 제가 부셨고요 원숭이 잡았고요 원숭이 잡았다 으이이이이 후우 로드 포트 로그 포트 아, 오! 어, 우리 친구 나갈 수 있지 않나? 어, 여기 마갔지 어, 너, 너, 이거 에피소드야 너, 나라, 바라 생각나 아, 아파 아, 여기 있겠어 어, 어, 어 어, 위도우 나왔다! 비상! 마오건 딸피 마오건 딸피 마오건 딸피 마오건 딸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다 죽였어 위도우 위도우 딸피 어디갔어 딸피 거기 마오건 딸 마오건 딸시라 ång 와아아아 inde 아아아아아 동 다 뺐다 아우가 때문에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거 어어 한조 지켜 한조 한조 그러고 싶은데 잠깐만 난 못나간다 어 나 갈 수 있어 됐어 이제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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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 다 빼 이거 죽도 빼래 앞에서 나 찼나 나 찼나 나 왔수 오케이 다음은 오 부활 나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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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로 겐지를 잡았어? 어 왜? 어떻게? 너가? 괜찮은데 한조 어 쉣 한조 곰나무 갑니다 영웅의 사례가 있어 하하 나아 나아 아 우룸님 어떡하마 우리랑 하다가 솔랭 하러 가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터질 수도 있을텐데 좋아 좋아 겐지 갈게요 아니 근데 우리 다섯명 생각보다 수준 높아요 나 솔랭 돌리는거보다 지금이 더 편해 그러니까 이게 훨씬 턴을 훨씬 하하 하 엄마의 일은 끝나는 법이 없다 하 하 하 오는 혹시 좋아 이번 판은 좀 가벼운 판이라 해도 될텐데 응 아 그리고 에코 잘하자 에코 잘하니까 해야지 말 더듬는다 말 더듬는다 하하하하 아니야 피부 공감이 고장이 났다고? 이 정도라고? 거짓말 참지기 마련네 한 대 콜비 있어요 콜비 확인 가기 우와 이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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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잡았으면 되었어 이따 살리면 돼 이따 살리면 돼 라인 밀어내봐 라인이 밀어내봐 라인이 죽고있어서 어 그럼 살리지마 살리지마 나 왔어 왔어 아 못살릴듯 이건 어쩔수 없는 나 왔어 음피는 빠르다고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야 이거 메르시 잡아야 되거든 이거 얘들아 메르시? 메르시 올게 그럼 메르시 수호턴 더 없어 빠졌어 나인 갈래? 나인 갈래? 폴비 올게 나인 갈래? 나인 갈래? 오케이 나 솔더 몸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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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멘초 빠졌어 죽여버려 왜 못 죽이지? 나이스! 나이스 컷! 아아악!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겠지? 오씨 깜짝놀랬네 나 살려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수준 더 올려인 는거 좋은데? 땡겨 온 더 올려인 최고의 플레이 스킨 예쁘다 뭐해? 오세요 나가주세요 누구누구 싶나 볼까요? 또 죽는거 나오겠는데? 나오겠는데? 아악! 두번 죽은거야? 아악! 하하하하하하 아니 왕쟤 두번쥐 그건 싫어한거야? 하하 뭐하지 대기시간 동안? 이건 다 재밌었는데? 음 가만히 있지 뭐 얼마 안 걸려? 네 잠깐 수다방 들어가있죠 수다방도 있어? 나 참네 햄버거 추천 받습니다 햄버거? 불고기 뭐 팀버에서 얘기 나누는 부분인가? 그런가 봐 힘들어 힘들어 하이형 따라가기 어떻게 해요 님들아 진짜 하는거야? 공기채팅으로 가야되구나 어떻게 안 줄지 진짜 와이컨스인데? 늘 따라가기 없게 함 아까 들었는데 뭐 메이드 둠피 스트로가 있었으면 좋겠대 뭐야 아 그래? 인기도 줄테니까 한번 춤춰봐라 춤춰봐라 귀여운 메이드 둠피 스트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둠피는 천둥이 이쁜데 뭐? 귀여운 메이드 뭐? 선동하고 무난한건 그 뭐더라? 종장장 예 종장종장 요 툰도 좋아 오 원판맨이다 대간지인데? 대간지인데? 어? 에치 에치치 맞아도 맞는 판정이 안 돼 이거? 아 어떻게? 와 스킨이 지치겠네 대사 있어 대사? 왜 여기? 하하하하 어 인기도 어떻게 올려줘? 올려주고 싶은데? 인기고가 있어? 아 그러네? 우와 마일란트 나이? 라인 급정편 라인은 뭐야? 우와 대박 스메시였나 라인 그 이거 스킨 쓸 때 수박강사 감정편이 디트로이트 스메시 로그 대사가 바뀌거든요 오 대사가 바뀌는데 왜? 뭐가 바뀌어? 그래도 궁극기 소리 바뀌잖아요 나 이거 자랑할래 솔직히 뭐? 위도 호그 스킨 맞아맞아 펜티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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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봐라 펜티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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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왜 앉아있는거지 오늘도 옆에서 눈물누는 펜티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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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네! 고양이 있다! 어 뭐야?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메르시 같냐 스킨이? 아 그러게?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아 잘 뽑았다! 캐릭 어떻게 바꾸면? 쿵쿵! 이제 이렇게 스킨 빠른 거 보면 진짜 벤처가 불쌍하다! 벤처.. 꼬질꼬질 벤처 기름 내 손으로 찾겠어! 캠커라고 하던데 피자에 파일리풀 있는 거 같은데? 아 진이야! 왜 파일리풀 진짜 해 이거! 파일리풀 진짜! 아니.. 아니.. 유스즈인데 유스즈도 있고 아니야! 피씨 피자 부터 알아봤어 피씨 피자 부터 알아봤다고 그러지 아하하하하하하 아 잘 있어요 여러분! 아쉬워 여기는 뭐 선택지가 없다. 윈스 아님 디바다. 바로 에코 나오는 거 개 웃기네. 이맵은 에코 고정이야. 소리가 너무 예쁘다 이거. 라인 소리. 라인 있어? 아닌가? 여기서도 고양이 들고 있다. 고양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어? 뛰어져 있던데? 아 애쉬 있다 상대. 애쉬 견지에요? 정코퀸 올라갔어. 잡아 잡아 잡아. 아비. 아비. 킨킨킨. 아이고. 너무 예쁘다.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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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쿡 많이 모았다 모시고 꺼다 지금 애쉬 지노 다 딸피 아 괜찮지 않나 혼자 안 돼 어? 잘나 잘나 캐서디 캐서디 여기 애쉬도 있어 애쉬만 피 애쉬만 피 애쉬만 피 캐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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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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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아아 맛있다 화물 내가 컨트롤할게 쉽게 쓰지마 내려오지마 네 해소 암살 봄 해소 같이 가 볼게 나이스 나이킥 내가 지금 좀 내가 안 와보고 괜찮은 괜찮은 편인데 밥 끝나고 네 가자 이제 하나 하나 딸피 킹 봐야 될 것 같은데 킹 공 뺐음 참으로 거점 백도 조심 킹 마무리할 사람 같이 힐 좀 거점 괜찮고 위로 잡게 올라갈게 나시 잘 잡죠 오 킹 수망으로 달았다 이거 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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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노봉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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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도 안 왔네 가비 아 이거 아쉬웠다 내가 봤어야 했는데 아쉬웠어 너무 방심해 버렸지 뭐야 골드가 실버가 일하고 좀 채워야지 형 다시? 뭐지? 네 다음 턴 자리아가 자리아가 지금 주방 없긴 해 저 앞에 있다 아이구 깔끔하게 죽어 이거 얘들아 시간 끌리면 안 돼 정신차게 통하라 할 수 있어 전 방스론 해볼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못 비비겠다 안 되나?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인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이거 참 죽지 않겠다 아 더비 더비 여기 마지막 3 거점에서 아직 안 풀 수 있어 리그룹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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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갑시다 갑시다 갈게요 네 가보자 가리아 가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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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방 있어 아 주방 가기 야 이거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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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지기 빠지기 나 태워도 되나? 이거 나 죽을 때 살아나야 되거든 어? 다리야 녹여봐 다리야! 다리야 죽여봐 나 힐차 힐차 너무 좋았다 힐차 오왕 올렸다 총 3 어? 3명 오세요, 3명 힐차 온다 아, 딜 왜 이렇게 바뀌지? 어? 뭐 이상한데? 오, 오, 벗혔다 꺼비 아, 쉽네 너무 아프다. 나 알았다. 에코래서 그래. 아니 에코 고정이라면서요. 에코 고정 사라졌어. 근데 여기 공격 에코 괜찮은데? 뭐가 이렇게 아프지? 그렇다면 저 에코. 1.5점에서만이라도 에코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솔저가 좀 이상한가? 나 이제 솔저한테 죽음 한 번 볼라고. 너무 아픈데? 아니 케어가 안 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 명 케어하면 뒤돌아서는 한 명 죽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겠네. 에코가 9,000딜이고 캐서디가 5,300딜이거든 지금. 아아. 메르시요. 메르시, 솔저. 근데 이 맵이 에코가 9이기도 해 원래. 아! 진짜? 여기 에코가 9이기도 해. 어 에코 못 쓰는 맵이야 원래. 그렇구나. 상대 엘씨, 메르시, 아틴. 바로 바꿔. 상대가 총잡이들이 있으면 에코가 날때 너무 가까워서 아파. 보내야 그랬어. 일단 자리야만 안 빨갛게 유지해줘. 그럼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나 황후 관리 안 할게. 어. 한 대 후면 빠졌어. 메르시 탈피, 메르시 탈피. 아 메르시. 이게 메르시 점이 아픈 것 같아.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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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그냥 자리 먹자. 자리 먹으면 어차피 못 맞아. 메르시 믿고 할게 나 계속. 나도 비행기 위에 올라왔어. 아 hou! 아 줌 이 길입니다. 먹어봐! 아나 잡았거든? 만들면. 중독독독독독독독독 여기 아나도 있어 여기 아나 아나 화물! 화물 밀면서! 화물 밀면서! 아나 남으러 가 어 여기 아나있다 나이스 어? 발기 쐈니 너? 잘하는 거 아니까 이거? 죽여 죽여 빨리 채울게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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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악크 민자 나 무악크 민자 디바 온다 디바 온다 에시 에시 상대 에시 상대 에시 봐 탈피야 소리도 탈피 아 맞다 수노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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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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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다 어 탈피가 한 번 하난데 왜 지워지지 이 맵에서 힘들어 그래서 우리 대회할때도 에코 써 버려 써 버려 써 버려 계속 그거 했잖아 아니 울음님 웃음소리 같긴 바뀐게 하난데 에코가 어렵긴 해 이번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나는 될 때 사실 에코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거 나 콩깍지 씻었나봐 에코한테 내가 잘하는 줄 알 거야 에코 에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정도는 아니긴 한데 나는 에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언제 쓰고 언제 돼 리고를 잘 구분을 못해서 그래 그걸 알아야 돼 썹딜은 오 시그마 주노 시그마 특이하네요 위도우 있어요 위도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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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아웃이라서 앞에 좀 아이씨 브리 주노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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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비 거점이 이제 거점이 얘들아 2층에 트레 트레 반피 네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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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츠 포기하지마 근데 위도우 빠졌네 그래도 나이스우우 잘했다 아이씨 아이씨 2층에서 때릴게 네 키리콕 에피 향한 살려야 돼 아 Gotta 2층에서 띄워내살 피 채우면 피 채우고 가야돼 아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아잠 괜찮아 괜찮아 아휴 안되다 아이고 바비 밥을 볼까요? 어이구... 뽕홈 밥 차긴 했음 지금 한 궁 뺐고 상대 아나 없거든? 뽕밥 잘 쓰면 그냥 끝나긴 해 어 뭐야 우리 추가시간이구나 응 응 한 번만 쬐면 되나 지금 박스 게임 바로? 어 끝 어 떨어졌다 똥밥은 어쩔 수 없죠 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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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되겠는데 할만해? 킹만해? 시간 너무 많은데? 우리 팀에 겐지 하나 있으면 딱인데 오케이! 갈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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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건 아니야 너 겐지의 거 아니야? 아니 음식은 좀 이거 아니야? 이 맵 1거점이 겐지가 어마무시한 맵이거든 아아 딱 한 번만 해봐? 아하핰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죽으면 박스 해볼까? 죽으면 박스 하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아직 겐지 연습했다고? 하나 일어나서 그럼 나 요새 겐지 깎고 있어 나 겐지 꿈나무 아이디도 있어 아니 개멋있네? 겐지 할만해 맞지? 맞지? 해봐 해봐 보여줘 좋아좋아 가자 겐지 꿈나무 가자 거기 2층에 뭐가 있다 2층에 뭐가 있더라? 어 설저 있다 설저 나 솔져 솔져 야 나 홈을 집갈보려 야 나 화물 밀어 넣을거야 넣을거야? 숨기는데 다cido 어이구야 오우 아 이거 아1 2층 올라가볼게 2층 밀어내볼게 뭐지? 준비! 어! 아 nickON 중고기 중고기 그래 나 2층으로 가 어 2층에 둔비 있음 자 뒤에 케우우와아 뒤에 둔비 뒤에 둔비 어 아파 아파 우리 아 아파 아파 빠즈다 내가 내가 아, 까비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 지금 다시 합시다 다시 한번 제대로 하고 가자 네 뽕 있음 나 오케이 왜 해답을 찾으려 하는가 세상을 뭐 할 시간이라고 2층을 일로 가야될 것 같은데 2층부터 하자 안녕 밀죠 이거 아 아 오늘 해보자 아 이거 어떡하냐 너 너님 거기 혼자 힘 뒤바 난 다는 운쟁했어 오 저한테요 줘 봉으로 밀어야 돼 봉으로 이러면 아아 아 으아 내가 가서 바로 그야만 이거 분모할 돌려나 앞에 막아줘야돼 달려면 이거 공을 준다고 어떻게 뺏기 있는 자기가 누구를 내 있느냐? 리퍼 리퍼 리퍼라! 리퍼라 저거! 죽음해봐 죽음해봐! 오케이! 가볼게 그럼! 가자 가자 죽음이야! 오케이 나 죽음이야! 죽음이야! 나 죽었어! 아 나 죽어! 아 나 죽어! 죽음아 가야될 거 같은데 죽음아? 어? 이걸로 빼고! 언제까지까지! 제발! 우리 이거 너무 근데 이거 어떡하냐? 다시 갈까? 찐찐 찐찐찐찐찐찐! 일단 2층 다 올라가 2층 다 올라가 오른쪽 그래서 다 올라가봐 일단 다 뭉쳐서 올라가 봐 뭉쳐서 어 올라가 올라가 다시 올라가 나 힐 줘 나 힐 줘 나 힐 줘 어 어!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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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가자, 나 올라갈게, 나 올라갈게 안겼을게 이거 됐어 됐어, 야 힐러사 잘랐다 힐러사 잘랐다 환발부터, 환발부터, 환발부터 환발부터, 환발부터, 환발부터 환발받을게,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자, 봐봐, 봐봐 세명, 은이 생존 위주로 해봐 어, 은이 생존 위주로 뭐, 따른다는 그것보단 오케이 여기 방에 3명 된다고 손을. 마지막으로 우이 left 隙 팀 팀 윙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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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이 피! 추억이 피! 따라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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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냥 때려 빨리 죽여줘야 돼 아이고 죽였어 해보자 해보자 위보 나한테 붙어봐 여기 술로 잡자 떨어져 떨어져 빨리 여기 한 명 붙어야 돼 무조걸로 타야 돼 어? 나 곧 궁착? 우리가 지금 앞에 정리 중이라 잠시요 이거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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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이거 응 이거 우리 둠 하고 있어 이거 다 살려주라 나 살려주라 살리고 누웠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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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거 골도 돌았어 궁이? 서 왔어 서 왔어 뒤에 뒤에 돌져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걔 하나 막으면 어쩔건데 와아 아아 아아 진짜 힘들었다 아아 힘들었다 잘하시네 상대 아아 진짜 으아 와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하냐 그니까 너무 아파 너무 아시다 Ha ha ha! successful wall 속에 안이 지인다 근데 언제지 근데? 아 추가 시간대였죠 아 추가 시간대 쯤 아우 이겼다 야 이겼다 어플 1 가겠다 이거 저 저 사람 좀 구경 좀 할게요 넵 리포 진짜 기다려네 하하하하 인정우 아니죠? 아 이 사람 그냥 잘한다 자신감 있게 이건 자리 잡는 것 자체가 다 났다 뭐지? 괴물들이 너무 많네 잘못 눌렀다 쏘리? 양아지 마지막에 리퍼 궁이 살렸다 그냥 리퍼 궁이 1.0 끝에 쓰지 않았나? 왜 벌써 그때 돌았지? 안 썼어 응 그때 87%였어 응응 응 어쩌구만 다시 걔네 만나러 갈까? 그.. 그렇구나 스킨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얘기? 어 여기였나? 그새 날 밝았네? 어두웠는데 원래 그렇네 일열이 준비됐어 아티스트 이거 다시 왔는데? 검공이세요? 저돈대 작전 시작하고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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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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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는 왜 친구해줘요 양아지야? 흐흫 에? 나 자발적 아스타 양아지로 떠있는데? 아니 뭐 둘다 이상하네? 뭐라가? 닉네임 있어? 어 여기 친구해줘요 양아지라고 위에 떠있어 어 2인자 우아한 비치박 닉네 2인자인? 우아 우비박씨? 뭐가? 뭐야 사라졌어 칭호 있어? 그러게? 칭호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네 여기 아직 친구해줘요 라고 안보여? 아 보여? 친구해줘요? 오 오 저거네 그 우리 인기도 그거네 아 인기도 오케이 노을이 진다에 V키를 열라가 이거봐 근데 왜 자리 안 들어가지? 안되는데? 어 뭐야 나 마이너스 6점 아 뭐야 뭐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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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위키가 아닌가? 사람 때리면 마이너스 되는거 같은데? 아 그런가? 뭐 눌러야 올라가는거지? 뭐 누르면 올라가 우클릭인가? 모르겠어 신기 좀 됐어 마마 가만있어봐 마마 가만있어봐 그냥 때리면 올라가고 앉아서 때리면 내려가 나 왜 누가 안 때려줄까? 마마 친구 생겼다 왜 안내려가지? 어 내려간다 아 원래 죽었었는데 왜 안 올라가지? 와 나 130 나 140 나 140 하하하하하하 와 나 207점이다 우와 괜찮아 우와 200점이다 인기왕이다 인기왕 인기왕 와 인기왕은 색깔도 변해 응 짜잔 인기왕입니다 어 DJ이다 DJ 어 DJ 이제 올라갑니다 오 올라간나 드디어 너 마이너스 벗어났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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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안 올라갈게?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죠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야호! 아 2인자 양아지! 야호! 내 길은 내 손으로 찾겠어! 친구해줘요 너무 미친다! 친구해줘요 조종사의 영역에 적이 등장해 내려내려 내 인기도 왜이래 이거 잠을 좀 아싸고 내려 내려 곰팡이 핀다 곰팡이 마이너스 300점을 향해 가자! 맞아! 막 마이너스 500점 되면 나가지는거 아님? 너무 슬편데? 강퇴 강퇴해야지 안 내려가네 근데 마이너스 444가 끝인가 봐 렛! 어허! 내려 나가네 하! 강퇴 실패 크흐흐흐흫 했드 유튜브 보면 그.. 가끔 보조 추론함 맞음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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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오늘.. 오늘것도 출연 할지도 모름 아흐흫 아, 한 번만 쉬고 싶은데? 조금 쉬어볼까나? 아, 나 너무 빡세. 와, 이건 퀸이지. 어우, 이거 뭐이구나. 어허 키네. 상대방에 실버 한 명 있나봐. 썸브라. 슈퍼. 날씨 좋네! 네이. 가보자, 가보자. 아, 저거. 아직 왜 겐지 안 꺼내? 분명히 연습한 됐는데? 양차차, 양차차. 다음은 꼭 꺼낼게. 다리야, 나 다리야. 저 꿈을 잡아버렸거든. 톡톡. 나, 톡톡. 나이스. 또 있지 않나? 아직? 톡톡. 저거, 잡자 잡자. 오오오오오오. 오로오오. 아직도 비빈입니다. 아, 우리가 좀, 이거 못해. 누구야? 오, 온다. 오, 오케오케오케. 누구야 누구야? 이건데요 핑에서? 온라 온라 자리야랑 같이 트레트 트레트 아니 아니 트레트 잡았어 또 5명 다 줄게 또 5명 다 줄게 또 3명 다 줄게 다 줬어요 오 나이스 병 조방인데 와 초원 상상이 너무 좋다 우리가 나 거점 봐 그래 거점 안 안 돼 야 다 죽이자 저거 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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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세레컷 와 미쳤는데? 우리 이제 거점 쭉 갑니다 포기했어 삶을 포기했어 거점 가 거점 가 거점 먹으러 가자 네 가보자요 이러면 자리를 잡고 저점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좋아요 이번에도 가져볼게요 음 네잉 자 위치 어디냐 이호 자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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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트레 옆은 빠졌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트레가 어디 있는데 아래층 오 오 오 실패 먹었다 지하에 있다 트레 응 다시 저거 박치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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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우리 메르시 이제 영원히 고통받을 위해서 하하하하하 어떻게든 떠볼게 응 메르시 데리러 가야 되나 아니다 여기있다 트레 어 왜 썼어 음 키리코야 어 왜 썼어 여기 안 하면 위하 죽었으면 죽어 살리고 싶어 하는데 잡았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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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단지 아 까비해 빨리 전단지 소리가 왜 안들리냐 내가 소리 질러줬는데 살라고 어 에이 털소서리해서 안들리냐 저기로 갔다 천장 아 이건 아 이거 초피드 게임이래 이거 흫 흫 흫 흫 흫 흫 원숭이 안 돼 원숭이 어딨어 원숭이 어디있어 원숭이 어디앞고 오던기 이거 어 도와줄게 몽 멜시 lings 이런 아우! 토네일 위에서 임컴 토네일! 아우! 내가 살렸지? 왜 어디서? 아우! 올라가는 길이 없네 아! 쏘리? 아냐 아냐 아.. 나 먹었어 근데 일단 버틸게요 그거는 안 쓸게요 일단 에이? 뭐인데? 잘 버티고 있어 아이고 어? 그만하는데? 우리 많아 어디있게 사람 밟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뺏겼다 뺏겼다 좋아 키워보러 버텨봤는데 단계가 있네 힐러한데 오우! 프레임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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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секунд minutes minutes… 오우! 에이양! 아휴. 요기은 어휴. 아휴, 이거 내가 그냥.. 이거 다 안되겠다 우리가 서로 크고 안된거 아슬랑가 어필이겠다 다음 거 좀 가고고 저게 어디야? 거점으로.. 거점으로.. 거점을 차지하자고 어... 뒤에 트레소드 그아! 님들, 트레한테 상대가 생각하시면 나한테 붙어 그래야 돼 어, 빨리 와 오, 진짜! 한 병 나갔다! 트레소드 트레소드 얘네 방심할 듯 우와 트레소드 아이고, 죽었다 트레소드 트레소드 시간 많이 끌었거든? 어, 됐다, 했다, 이러면 오케이 가보자! 고고! 네잉 고고! 아니, 우리팀 힐러 영신을 모임? 날 이겨먹어 꿈 깨, 신우 우와, 열심히 할게요 매장이다, 매장이다 이상하다 되게 솔쩍 아이고, 잡을만한데 못 잡았다 나도 따라와봐 잠깐만 이거 아이씨, 준호 준호 내려봐 아, 준호 내려봐? 어허허허 오케이, 다시 가볼게 어? 이거 어렵다 아니, 멀리서 그렇게 붙인 여쭤비? 좀 잘 쏘나봐, 얘 멀리서 뒤로 그렇게 붙인? 멀리서 뒤로 그렇게 붙인? 아니면은 톨비 괜찮아, 지금 오케이, 톨비 할 때 그래 자, 이제 왔습니다 우와, 붙이 덕질을 따라가는 거야 응 점점 빠진다 아아 점점 빠진다 아아 쉽지 않은데? 그럼 내가 안하를 할게 삐부가 불의를 할래? 어, 크랙은 그럼 그렇게 해 볼게요 어 내가 몰아 우와 favour 백월음 백월음 어 내가 안하나 응 비윤 세우러? 응 가자 가자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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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뭉쳤어 나 왔음 왜 털해? 응 응 이거 가야 돼요 그래 안 돼 음 여기 2층에다 2층으로 와 아 진짜 따라와 거기서 월드만 빌려줄게 어 뭐야 2명 없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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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털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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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이거 코타 뭐 떠나요? 코타 그냥 사이드에서 우리 지키게 트레이스가 우리 뒤모니가 우리 힐러 가는 중 여기 봐 누리 진짜 빼야돼 너 저기 뭐야 우리 힐러들이란 데려와야돼 오어 irm아 일단 球기 빨리 우산 빨리 우산 나 체리 쳐 아 좋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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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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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야아 잘리면 멍청오니 오케이 나 궁있음 오케이 가보자 왼쪽으로 돈다 스트레이터 우리 빨리 가야 돼 얘들아 아님 아예 못 싸우고 끝나 앞에 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이스 1명 2명 2명 오오 선캠프 잡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싸우러 싸우러 가자 어 가자 가자 응응응 이 앞쪽으로 와봐 일로 일로 정면으로 왼쪽 와봐 나 나 깔고 죽었어 나, 흠 나, 흠 아, 흠 1명 더 있어 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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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나, 흠 나, 흠 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우리 다 아 뭐 표록 이루어 4 4 어 잘했다 야구 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예 이거 거의 뭐 티어 2단계 올리겠는데 그니까 오버구치 왜 이렇게 실력자들이 많아 다들 너무 잘해 이 팀으로 어떤 대회 나가고 싶네 나도 나도 근데 이 팀 짜려면 포인트가 한 3천 필요할 때 재밌다 오버워치는 왜 해도 해도 재밌을까 인정 대회도 맨날 나가고 싶다 왓철젠이야 매일매일 대회 걸렸으면 좋겠다 대회도 하고 싶고 오버치도 하고 싶고 꿀꿀젠 아휴 오잉 아휴 이거 아휴 정말 난 진이 빠져있어. 약간 말수가 점점 좁아진 것 같아. 그러게 가능할수록.. 근데 뭔가 오버워치 요즘에 왜 콜라보를 자주 하지? 열심히 하시잖아. 스킨을 진짜 좋다. 흠잼이잖아. 오늘.. 리포 스킨 누끼네? 러스트 하고 싶다 갑자기. 엥? 무사님..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웬 러스트? 갑자기 그런 충동들 때 있지 않아. 러스트? 러스트 하고 싶다라는 충동. 오버워치 있긴 한데.. 러스트.. 아까 시청자 한 명이 뭐 코드 추천해줬는데? V1, C0, Z? 근데 뭔가 러스트 2일 넘어가면 힘들던데 게임 하키가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어. 어 맞아. 14시간 거의 툴정 찍을 하다가.. 뭐임? 이게 뭐야? 몰라요? 뭐지? 캐치만 있는가 본데? 어? 그래? 지우기. 스페이스. 화가가 정해야 돼. 화가 삐부다. 어? 뭐야 이거? 그려봐. 그레스터가 있어? 주제 변경? 그림.. 확장 전에는 그림이 안 그려야지? 여기.. 여기다가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상호작은 키를 2초간 눌러서 훅장? 뭔 말인지 모르겠지? 텔포 누르는 키 2초 누르라고. 텔포가 없는데? 나 그리고 F인데도 안 돼. F 쭉 누르고 있잖아. 아! 바뀐다 바뀐다. 이렇게 하고? 아! 됐다 됐다! 리브 아웃 당했는데? 느려가지고.. 토오르비다. 뭔데 이거? 이거 위에.. F 키 누르면은.. 키워드가.. 그림 어떻게 그려? 그거를.. 키워드를 당하고.. 일단.. 텔포 2초 눌러서 확정해야 돼. 확정. 맞아. 꾹 눌러야 돼. 그려준다. 왜 지우기가 안 되냐? 얘 뭐야? 어? 캐서디! 어? 뭐다? 오오! 나 이상한 것만 눌러줘. 왜 이래? 제출은 어떻게 안 돼? 정답이요. 개서디? 네. 아 주제가.. 자석이야? 이거 위에 적힌.. 글자? 알다 너? 나 이거..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있네. 이펙트 제한도 있음 이거. 더 이상 못 그려짐. 그니까 왜 이래? 옛날 버전이라 좀 안되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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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생각드립니다. 뭐.. 자.. 어? 아.. 아.. 최신 워크샵은 어디서 봐야 되지? 음.. 나 무슨 티코 방 있었는데? 음... 음.. 옥바와치 워크샵 검색해 봤는데 3년 4년 전 것 밖에 없어. 어떡하지? 망했다. 그것도 다 피켓들도 올린 거 아니야? 맞아 다 내가 해먹은 거긴 해 이제 슬슬 큐도 길어지네 연승에서 온가보다 우리 막배를 찾기 힘들던가보다 악띠들이 이제 와야 될 텐데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공 피하기라고 하는데요 오 공을 피해요? 알을 잃으라 알 준비됐다 오 뭐야 오 멋있어 멋있어 뭐야 이게 다른 게임 같던데? 룬! 룬! 아 이제 시작하였네 짜지죠? 꽤 아신네 오버워치 아닌줄? 연출까지 있네 뮤직 비디오처럼 롱롱롱 롱롱 롱롱 vara 와 음... 음지다? 이번엔 보여주겠지? 그럼 그럼! 고장 이정도냐? 고장 이정도냐? 어? 아 이거 뭐야? 기다? 아 이거 5만원 이명의 후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콩콩 고맙습니다! 도망은 꿈도 꾸지 말고 바로 주세요! 준호조 준호조 형들 손브라 있어요 아 상대로 네? 요호요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나 건걸줘! 나도 앓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여기! 여기 리퍼! 리포 잡았어 리포 잡았어! 에이코 왔게 에이코 잡았어요 뒤에 선브라 뒤에 선브라 오케이 선브라 괜찮 아 죽여 죽여 라인 죽여 라인 죽여 에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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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에이코 레전드 아 근데 망치고 뭐 못 막아준다 했다 파이팅 라인을 왜 썰어 나 라인만 살았어 우리 다 죽어도 라인을 찍어줘 다시 가자고 분노한데 라인만 살았어 아이고 까비 딸까꿍 딸까꿍 가자 가자 이번엔 우리 차례야 리퍼 궁 끌었고 위에서 쏠 거 없어서 지하로 빠졌지 그냥 가 그냥 가는 게 더 남자가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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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rider, B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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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s 입막 다시 하러 갈까 요 야 쟤 혼자다, 라인 혼자 아니야? 라인 혼자인데? 어... 저... 저거 잘라놨어요 저 힐러 천천히 해보세요 도망다니는 입을까요? 입을께요 요.. 힐리 코한데 오케! 갈라! 우리 빈지 꿈나물이 살려있어! 오케! 화이팅! 오케! 나만 살려! 박치 조심! 아! 박치 조심! 잡았! 잡았! 오케! 나이스! 좋았고! 이거 봐도... 니가 필요해 그레이시! 정서! 1대 맘 다 컸다 그냥! 아니 정커킨 사기캔 것 같아 힐량이 말이 되나? 나 힐러만큼 힐했는데? 뭐야 그러네 청력적이네? 힐 어떻게 해? 미친 난다 이번엔 내가 힐을 못하게 됐어 난전이잖아! 난전은 이해한다? 맞아 힘들다 속도 지금 깔아야지 미디 3초나 4초에 깔면 돼 응 중호 마오가 속도 한 번 더 힐러 조정 마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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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 안아 보인다 마오가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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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피 많은데? 아! 죽었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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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거 그냥 넘어갈거라 생각마 다시 가겠소 오른쪽 오른쪽 가자 오른쪽 가자 고고고고고 다 있나 우리? 왜 한 명 없어 보이지? 나 이거 빨리 까비 이거 뒤에 막아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나 어떡하지? 좋아 좋아 모이라 말고 불이기태도 좋고 루시우도 아 루시우는 별로다 모이라도 괜찮아 어 가자 자치 빡세게 싸우란 말이야 나이스 잘해 잘구쳐 오 빡세 저기도 겐트에요 겐트 막.. 망우 궁 썼는데 5대2를 나이스 좋은데 뭐야 양지 좋은데 나이스 여기 진경 5야 어떻게 해서 양지야 양지야 양지 주먹 완비 주먹 완비 해석이 오는 중 우리 네 맞어 맞어 여기 또 중견에 공식을 차리고 마오가 뭐 QS 이번에는? QS 이번에는? QS이 아 탈면석 아 탈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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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또 있어 마오가 여기까지 스킬 쓰지마 공 쓰지마 공 쓰지마 요기 하나 했다 하나 했다 하나 잡자 여기 하나 했다 일로와 나이스 나이스 저기 힐러도 고통 받은거 같은데 으으으응 좋아 좋아 때면서 나 들어, 나 들어갈거야 좀 있으면 으응 나 왔어 나있어 나있어 딴 데 간다 이리로 와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와봐 와봐 나 2층에서 때린 어 내 수란창 댄서 아나? 야 죽여 마오가 죽여 마오가 죽여 마오가 됐어 마오가 마오가 형 나이스 천천히 아나 잡고 오른 틀에 잡고 잠깐! 나이스아 이겼는데? 귀여워 나있다 단 좋다 좋다 같이 먹게여 오우 오우 아 이게 얌지가 아니네 근데? 아 아쉽구먼 아쉬워 와 나 이거 딜이 어디서 왔나 했는데 그거였구나 아 나이스 아 저 잡았는데 저 잡았는데 알아 알아 우리가 알아 끝에 쏟자르네 우리가 알아 에임 좋다잉 공폐하기 공폐하기? 아까 코드 뭐였지? 아 공폐하기 좀 재밌어 보이긴 했어 그지? 그니까 어 아 여기다 기억난다 마지막에 했던 기록으로 온나? 이거거든 좀 있어보였어 공폐하기 영화같애 알! 아 맞아 알 누르고 레디르 준비 끝났다 아지님? 아 오케이 오케이 개멋있어 영화같애 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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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거야? 어 뒤에 공이 골라와요 아 뒤에 공이 있는데? 공을 맞으면 안되는건가? 공을 맞으면 안되는건가? 아직 쫓아가는데? 아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공 체력이 있는건가? 공이 커진다 나 이거 때리면 밀려난다 공이 이렇게 아아 우리 한 팀인거야? 어 지진경과 다 맞추고 어 지진경과 다 맞추고 도와줄사람 아 그래그래 나 근데 이거 뭔가 가까운 애 쫓아간다 가까운 애 가까운 애 쫓아간다 가까운 애 어 나 죽었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Professor 콕 올라기는 어떻게 한거야 지진경 COME 다 맞추면 얼어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햄찌가 있다. 아, 내 핑골이였어? 승리 포즈도 뜨네. 어, 뭐야? 파티가 있네. 궁금한데? 뭔데? 무슨 파티인데?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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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맞지? 최곤데? 이거 뭐야? 아니, 우리 짐적으로 밀고 있는데? 뭐임? 어이가 없네. 웃기다, 이거. 패스. 준비 끝났다. 준비 끝났다. 아, 컷신 때문에 시간 더 빠져. 컷신 스킵 점요. 빨리 시작하면 돼요, 아니 이거. 초행길 있을 수도 있잖아요. ESC 누가 안 눌렀냐? 조금빛 어느새 spider 이거 뭐야 자크를이 철권포 때려! 그럼 밀려놔 이거 근데 성장할 수 있다나? 이 스킬 이거 2스킬은 뭐야? 눌러 trotzdemTeam 이 fact parlez 살려 mailing 아아아 여기 드립을 해봐야 돼 살릴게 어 나 쫓기고 있어 어우 아 아 아아 아 근데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낭만인데 시프트? 어떻게 올렸어? 그럼 원챔 절단기가 있는데 원챔 절단기? 올챔이신가? 아 이거 탱커가 살짝 그거 없는 맵이에요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탱커 없는데? 약간 변별력이 좀 낫다고 해야 하나 아아 내일레가 필러 가야겠구만 아 근데 맵이 좀 바뀌어서 괜찮을지도? 맵이 잘 바뀌었어? 아 뭐야 깜짝아 얘 뭐가 뭐가 좋더라? 위도우 위도우? 오케이 위도우 맵이 하하하하 나 왔다 양돈 오 깔썸하게 그냥 가줄게 아 뭐지? 2층으로 가야겠나? 뭐 두고 가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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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방금 터졌다 아 아 자 다른거 할게요 하하하하 잠깐만 힐링 넣어 어? 야 이거 그냥 러쉬 박자 그냥 안되겠다 쉽게 갈 수 있어 러쉬 키나 할테니까 어 응 삐부야 빠른거 하나만 넣어줘 주노우 넣거나 뭐 어? 오케이 오케이 주노우 하려고 오른쪽으로 나와 볼래 얘들아? 응 2층으로 와봐 2층으로 2층으로 가자 지금 갑니다 싸우고 빌자 속도 준다 하면은 그냥 나 달려가서 그냥 앞에 있는거 다 때려 죽여버릴거야 알았지? 가자고 지금 고! 속도 주세요! 아 아 오케이 내가 위도우 군대 중 위도우 어 이러면 위도우 이러면 위도우 어 힐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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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힐필드 어 나 정성아 좀 정성아줘 저거 살짝 빼줘서 어 어 정면에 위도우 어 네 어 어 아 아 아 아 어 어 으이 어 으어 어 어 자 속도를 주고 왼쪽 2층 먹은 다음에 속도 한 번 더 주고 다음에 또 박을거에요 속도를 한 번 주고 왼쪽 2층까지 먹어 윈스턴 해야 될까? 윈스턴 할까? 해준건 너무 좋을 것 같다 위도 엄청 잘 쏘나보다 윈스턴이 약간 못 버텨 벽에 나갈 때도 오른쪽으로 나가 벽에 붙어 이쪽으로 벽에 있거든 지금 위도 한 대 나 꽁 있어 저 왔습니다 잠깐만요 윈스턴이 켜고 있어 윈스턴이 켜고 있어 윈스턴이 켜고 있어 하하 포털 부서졌어? 컴보라 바뀌어서 위도우 잡을 때 잘 못써요 아 그래요? 이건 우리한테 우리에게 이거 너무 무시한 암모 아 이거 위도풍 꺼져 13평 꺼져 어? 녹았어? 파이팅 아지님 숨 써줘 까비 죽었어 죽었어 아 아니 이거 어떡해 아 이거 많이 됐나? 어허 까비 까비 많이 됐나? 아니 이 사람들 좀 친한 사람들이 와 있네 그런거 같네 저희도 마셨는데요 저희는 7병씩 마셨는데요 그쵸? 진짜 개취해 진짜 털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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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음심하지하는 편이다 더욱 Ainz 차라리 솔저 이런 게 나으려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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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는 사망이야 우리가 오늘 세미나이 위해 메이박지요 메이박지요 박사님 벌써 연애는 된 일인걸요? 그래도 재밌는 얘기였어요 아 그렇군 새였지 아마 새랑 음악에 관해서 있어 여기 리포는 아마도 별로라고 하긴 하던데 랩이 너무 길어서 진찰을 시작합니다 오오오오 하필 해보자 이 다리 아래로만 절대 패스를 시키지마 으음 오운 당이 되어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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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잘못했다 우와 뭐야 뭐야 미드업 뭔데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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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치기 리퍼 조심 위치기 리퍼 조심 그래 또 올라간다 뒤에 트레이서 있음 똑밟음 안 해 아 귀여웠어 이거 여기 도트북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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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밀네 가비 쉽지 않다 어렵네 진짜 만 이러고 있네 아 좀 볼까 어이 어이 어 어 잘 썼고 야 이거 면상 궁 했어 어 아하 이거는 면상 갔어 면상 와우 저 저 잘하는 사람이다 그냥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음 아 저 사람들이랑 또 만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니까 싫은데 시그마 스킨 바꿔야지? 시그마 아 우리 해야될 게임 있구나 뭐? 공 피해야지 엔딩 봐야지 그거 반드시 해야지 준비됐다 준비됐다 스킵 없냐? 진짜 그니까 스킬 있으면 좋겠다 선수 2장 달려 오케이 정을, 먹어 가쇼 공을 죽여야 하는데 오! 공 큰 줄 알아 놨는데 오! 굿 랩에 아이템 털지 아 누가 밀었어 어? 오 올렸다 올렸다 아이템 먹어봐 아이템 먹어야지 아이템 나도 줬는데 나 살리러 갈게 동시에 같이 나와있어 땡 어 안 끼워줘 서서 좀 있어야 되는거야 아 그러네 그러네 좀 오래걸려 오래걸려 나 살아봤다 나 너무 무서워 얘들아 이 새끼 존나코 짱코 나 죽었어 잠깐만 저 우리 공당당이 죽었다 이러면 안돼 안돼 나 죽어 살려봐 살려봐 내가 버틴다 이렇게 어떻게 돼 이제 펀치가 안 통해 너무 커져서 아 그러네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겁나 빠르네 몸 개 커졌어 아 파취 안봐 진격의 고임 아 펀치 안 통하네 아 몸통 박치기 했어 아니 그리고 봐줄게 하자마자 바로 누웠어 하하하하 자길때만 통하나봐 펀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얼리고 밀치고 도망가고 그리고 이 바닥에 아이템 먹다보면 강화해준 우리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안 누르면 그냥 이걸로 올라 멀어지면 되는거 아님? 그냥 저 끝까지 난 그냥 멀어지래 얼리는거 지진강타 맞추면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끝이 있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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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 지레는 뭐지? 나 노을이 진다 너 누가 공을 공을 물에 빠뜨리면 끝인가 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다 이거 맵에 보면 지레가 있잖아 하하하 그 지례로 유도해서 잡나봐 하하하하 아 저 위에 있는 체력인가?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 5초 뒤에 너 어떻게 되는거지? 하하하하 아 죽었어 나 혼자였어? 하하하하 다시 우리 돌리고 있는거지? 응 돌려주고 있어 어 돌리고 있구나 준비 끝내됐다 아, 춤추는 거 꽤 짜치네. 유치하다. 유인을 해보자, 이번엔. 일단 지뢰를 줘. 아이템을 그러면 찾아야 돼. 그럼 다 같은 방향으로 갈까? 여기, 여기 지뢰가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꺼져야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데려왔어. 어, 맞네. 굿. 여기도 있어, 하나. 어, 그만. 아이템 어떻게 먹는지 아는 사람? 아이템 그냥. 어, 시프트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내가 구경하다. 탈릴게, 도망가. 궁이 찬다. 아니, 이거 이렇게 빠른데 어떻게 도망쳐야 돼? 그러니까 이거 깰 수 있는 거야? 아, 여기 지뢰. 여기 지뢰. 오, 오, 올렸다. 우왕 비지박지가 지금 공구로. 공구로 하면 되는데 공구로. 좋아, 좋아, 좋아. 여기로 데려와, 여기. 여기 지뢰. 안 돼요. 아, 여기, 여기. 수리 갔다. 어떡하지? 내가 눈 먹어 줄게. 아, 못 올려. 아, 올렸다. 올리긴 했는데 죽었어. 웅 찼슴. 어, 이거 취가 안 달아? 예? 우와! 4, 3, 2, 1이라는데? 눈 먹었어. 아, 죽네. 안 살리면. 시간이구나. 궁 써서 한 번 해보시? 궁 있어? 뭘 할까? 어. 아, 게임을 하죠? 오케이. 오케이.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저거 일본어 뭐라 써있는 거예요? 몰라요. 저게 뭔 말이지? 저거 하나 알겠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무라무라. 아닌가? 무라무라. 저게 뒤에가. 뭔 뜻일까? 붉은 붉은 태양이라는 때요. 내가 정하는 곳이? 사롱의 왕좌다. 일본 따라믄다. 무라무라. 무라무라가 붉은 불편이구나. 제대로 못 들어서? 흫. 똥! 오. 날라가는 것 봐. 강효종 거기 속도가 없네? 아나 달피 잘 좋아 어깨 어깨? 어우 얼굴 나요 어 준호 해야돼 어 준호 해야겠다 준호해서 아나를 죽여 얘들아 진짜 준호해서 아나를 죽여 준호해서 속도받고 아나를 죽이러가 응 들었죠 양아지님? 일단 정면에다가 렛 따라줄게요 좋아 스테링 좋 rus 맙니다 왜 그래 돌아다니 어 뭐야 매 Cake 공 아 이거 궁에 밀린 거라서 이거는 스노우벌 그냥 비보씨이? 네 저를 봐주십시오 어 근데 우리 이거 같이 들어가서 안아보는 거 아니야? 너는 안 들어가도 돼 난? 아 오케이 알겠어 너는 그냥 중간 정도? 간다! 미석 지는 거 오케이 아 덜고 싶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노오 오 째 어렵다 음 짠 아 천디도 못 넣었는데 양대 일 흠 그 녀석 알았다 그 녀석 라인 원챔이야 오 그 향기가 나 라인? 라인에 이번에도 라인일 거야 으흠 그 음 상황에 뭘 하면 좋을까요 감독님 그런 사람 없는데요 헤드님 별로야? 이 조합에서 메인은 무조건 좋아요 메인? 오케이 메인 그러니까 주노랑 메인은 최적의 조합이고 아 그건 메인 오케이 뭔가 바꾸고 싶은데 뭘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브리기테 바꾼다는 어 브리기테? 오케이 주노 브리기테가 최상위 조합인 오른쪽으로 합계는데 오케이 오른쪽 아 끈들어 똑똑 어 아 잠깐만 쏠 할만한데 아 잘하는 중 어 어 세명세가 세명세가 아 아 세웍아 아 나 총 날 어 김지 간다 아 쏠저 간다 빠졌다가 갑시다 부리기 때부터 아아 그러면 더 뛸 수 있을래 그렇지 이렇게 밟아 죽여야 돼 이거 조합이 계속 속도 주고 계속 속도 주고 저턴 밟아 다시 한 번 밟을게요 이제 버텨야 돼? 나오는 게 아닐까? 야 아저씨 야야야야 아 뒤에? 아 나 뒤 잡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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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밖에 없어 나도 없어 할만해 할만해 아이고 못 찍었다 미인 주세요 아 지금 버텨야 돼? 나오는 게 아닐까? 미인 주세요 밟아야 아 아니 여기 잘 가죠 굿 후 소설은 게 미쳤다 이 순간ение 하길 하시잖아 받아볼게요 쏠져 나왔다 뒤에 쏠져 나왔다 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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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타 demonst 쏠져 진 쏠 엄드 용 쏠져 쏠 относ 쏠 쏠 Ce 어, 할만해 할만해! 해봐! 겐지 반 피 뒤에! 겐지 스톱 먹여봐! 아이고 죽었다! 까비 까비 다시 해 다시! 아... 일막인... 뽕... 뽕 게임이어가지고... 망치 온다! 아 망치가 곤란한데 이거? 아 망치가 아직... 어... 망치 아직 안 쏜거지? 쏘지겠지? 어... 쏘지 않는데... 아... 아... 모르겠다... 나이스 잘 받았어! 치워봐! 오케이... 쏘지게 피! 쏘지게 피! 쏘지게 피! 거점 먹어봐! 거점 먹어봐! 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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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야! 죽어라! 좀! 쏘지게 피! 으응! 나 궁 쏘! 응... 이번에 가둬볼게! 궁 써도 돼! 와... 맞춥게! 아... 응... 나이스 비자! 거점 누가 하나 밟으러 갈 수도? 거점 한 명! 거점 한 명! 거점 보자! 거점 보자! 두명이야! 두명이야! 아... 쏠드기 피! 후히 사고 나이스 나이스 앞으로 되신다 Sean 거기 으어 어이 나이스 나sst 오후 와 근데 망치 얼음 너무 맵네 야 망치 막은 거 부리기트랑 메이랑 같이 와우 이거 진짜 나이스였다 이게 메일 거동 메이 망치 거 막은 게 진짜 알고 있으니까 막네 확실히 자 왼쪽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아 오케이 왼쪽으로 가니까 이거 좀 빠듯하게 빨리 가야 돼 우리 팽팽 내는 건 아니고 상대의 망치 의식해서 옆으로 혼자 돌아서 겐지 잡았어 아 좋아요 아 잘했다 잘했다 오 잘했다 잘했다 자 명심할 점 여기 우리 앞으로 나가서 일렬로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앞으로 가서 감싸먹는 구조 만들고 패야돼 속도 주고 확인 확인 응 지금 줘 속도 일부야 아 오케이 고고 가자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침대 야 이제 바로 벽쳐 그냥 어 어 저네도 더 빠르다 아 좋아 거치긴 했는데 방금 우리 두 안의 정성은 진짜 맞아 까빈 어 어 이러면 나 죽겠다 오 갱짓지 쟤는 왜 이렇게 빠르지 심해했나 저거 심해한 듯 심해에 준호했나 그러면 심해에 준호한 거 같아 응 어려운 거 하네 거점으로 가죠 거점 고고 거점 고고 다 있나 응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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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오른쪽으로 돌아다니까 거점 갈게 그냥 응 으응 속도 속도 주고 가야돼 형 아 죽는다 아 아 솔져 컷 오케이 오케이 안 죽었고 여기 나머지 아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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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수녁에 피 어 수녁에 피 어 어 어디를 올려놔 애들 웬소리난다 2층에 갠시 소리난다 2층에 애들 온다? 나가실게? 옆면에 갠시 내가 주무줘 옆면에 쏠줘도 아 나 찬다 까비 까비 궁 쓴거야? 겐지 잡으면 몰라? 겐지 한대 겐지 한대 님네 거점 컨트롤 거점 쪽으로 쏠려봐 거점 컨트롤 하면서 해봐 솔루즈 잡았어 나 피가 없다 아이고 나 가능정 저 궁 있음 비비 다 죽어야돼 어 지로 다시 갔자 집결이 숨 흠 지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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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 다 왔어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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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어야 돼 빨리 붙어야 돼 주먹이 피해 밥점으로 와 어? 일단은 서로 힐 뭐? 꿀조카 수아하자 어 맞다 우리 힐러 없어? 현지 안 돼 현지 안 돼 위에 하나 있으면 위에 하나도 있어 버텀 내가 밟아볼게 천천히 천천히 하자 아 아나 컷 응 응 근데 텔러가 없어 가자 뭐야 해보자 쏠리 잡긴 했어 쏠리 잡았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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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왔어 나도 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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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노랑 라인 빼고 다 죽여놨어 해봐 어 밟아보자 밥 좀 먹어볼게 해보자 어 내가 주노 볼게 힐러 잡긴 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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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 힐벳만 빼봐 여기 하면 오케이 나 2층 올라감 응 오케이 좋아요 이거 2층 먹자 거점 컨트롤해서 한번 누가 가셔야 돼 내가 해야돼 내가 해야돼 나랑 메이 오케이 나 메이 여기 있을게 그럼 거점으로 왔다 해야 돼 막아버려 그냥 막아버려 어 시간 멀어 막았어 하나 달피 하나 달피 목표 줄 뒤에 두심 어 잡았네? 나이스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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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잡았고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겼어 이것조차 이겼어 와 빡세다 진짜! 와 이걸 이기네? 개빡세다. 으아... 붙었네. 메뚜기 겐지 오랜만에 보네. 오, 통황탄 의식해서. 우와, 통황크. 이런 겐지를 이겼어. 그니까. 와, 지렸다. 접전. 20점 준다, 20점. 재미있다 진짜. 재미있어. 왜 이렇게 재미있지? 무슨 랭크가 아니고 대회하는 것 같은. 그니까. 맞아. 뭐 스크림하는 것 같지 않아? 완전 치열해. 응. 이번엔 좀 쉬죠. 그래, 그래. 좀 쉬자. 조금만 쉬고. 맞아.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어. 그럴 듯 했어. 체력 비축해서 새벽 내내 가야지. 아, 진짜 너무 재미있는데. 아, 너무 빨리 잡혔네. 빨라. 그니까. 아, 멍 때리고 싶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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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맵에서 별로고. 메이도 좋고. 메이 하셈. 닌 메이 잘하던데. 댄지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왜 물어보지 진짜? 아니 아니 아니. 물어봐서 댄지를 나와가지고. 저한테 핑 물어보지 마셈. 댄지를 나와서. 가자 가자. 어! 위도우 나 위도우. 아 빠져버리지 않았네. 이건 좀 맞쫄어 맞았네. 아 내 윗 등핀. 어 근데 잘 흘렸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지금 포듬 좋은거 같은데. 간다. 그. 피부상. 링을 조금 더 앞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못받은. 아아아아아아. 아 맞창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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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 분도 링 받으면 아주 좋거든요. 으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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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죽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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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신 살려 갱지한데? 달렸어 구하란다 메르시 잡아 탈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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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가 잘 이쁘네? 나 해줘 너 나한테 그래 안돼 그냥 간단하게 메르시 잡으면 이기는 판이고 뭐 잡으면 칠 듯 네 메르시 잡으러 같이 가요 뭐야 뭐야 아이씨 못해봤어 아이씨 식들 나 안 나왔다 하하하하 위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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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죽 빠졌어요 애들 좀 물려놨어 지금 위도 어 하하 경Q 하하 아니 이거 제노프 살린다고? 아뇨 板 아하 공 있긴 한데 안되겠다 핥바닥에 미스 칼부사 흥어내려 이 다음은 중독독독독 칼부사 두부사 진출 두부사 질출 두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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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하나이든 한 번만 주제, 나를 쏠게 —둘는 안춘대! 달게 기다려, 나는 안춘대!! 내가 잘해, 그리 열받게한다 다시 한 —댕디의 효능 가베이 까베이 안되 껌막 강해버렸 우와 진짜 어렵다 매일가 좋다고? 겐지가 너무 잘하던데? 그냥 브리기테를 넣어 좋은 생각이야 아나와 브리기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안나갈까?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점점 난이도 올라가면 죽 그니까 극복 못할 난이도는 아닙니다 침착하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저게 뭉쳐놓으니까 세보이는거지 개개인은 님들도 다 할만해요 네 마침 오버워치 한 번 온 것 같아 그니까 나는 저 게임하다가 곰팡이 피는거 용서가 안돼서 약간 습기 제거하느라고 어허 없지 못지 한 번이 내 창은 날카롭습니다 응 다 떨어질게요 네 네 잠깐만 음 가자고 돈 피네요 거기서 핀드가 오면 쓰레기통으로 빼야될거같아 유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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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세요 마찬가지 이리 와 저쪽으로 스레이톤 뒤에서 해 패터리 딸피 위도 딸피 부활한다 오우 잘하는데? 오우 까비 빡세거려 위도 진짜 잘한다 그러게 잘하는데 스킨 봐 고수다 고수다 어 어 그정 어 어 어 어 어 근데 아마 전에 둠이랑 같이 두들겨 맞아서 뭔가? 둠피가 잘하는 것 같은데? 어 내가 봤을 때 둠피가 좀 거슬리 둠피와 겐지 둘 중 하나면 괜찮은데 둘이서 막 막 막 막 와 둠피가 막 일단 둠피가 휘젓고 있으면 겐지가 이제 톡톡톡 마무리하고 있었어 쫓쫓쫓쫓 배고프다 으음 단무산 일단 물 좀 떠오 으잉 히힛 사격장 활성화 와 이거 데미지 약하네? 두 명은 꼭 가신다 그쪽은 욕장에 쏟아진다 네 원은 뭐하는지 다시 잡아둘 도착할 때 도착할 때 한 게 더 내는 손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모아지 못하는 거 도착할 때 다시 태어났다 슬슬 다들 이제 기운이 빠지나 해? 그치? 어허 이제 맞아요 오래 하긴 했어 사실 맞아, 진짜 많이 했어 심지어 우리는 마리오 파티 때부터 했어 아, 떠올리기 싫어 그 억가의 연속 이제 조용히 해도 되면 시간되게 돼 맞아, 조용히 해도 되나? 시청자들 수면 방해하면 안 되지 괜히, 괜히 일어나면 시청자 줄어들어? 그렇지 일어나면 꺼 얌전히 그냥 영원히 보면서 잤으면 좋겠어 어 벌써 2시네 흠? 뭐야? 2시, 계속 2시 레전드 미쳤어 좋아, 이기고 합시다 네 네 상큼하네, 분네 우리 둥겐? 어우, 잠깐만 둥겐? 어? 벗긴 할거면 이거 주노 주노 넣어주세요 주노부리? 주노부리? 나쁘지 않다 좋다, 좋다 예 으아, 조합 개좋다 그냥 1티어 조합 아니, 이 조합이 애쉬해서 그냥 멀리서 난 쏠까 1티 1티가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너한테 케어 못 들어가긴 해 여러분 약간 진짜 알아, 조이 응, 최소 3에 쉬긴 놈 지금? 같이 함 이때 가자 파 파 파 와봐 오른쪽으로 줘 오른쪽으로 줘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있어 힐러 없어 상대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우리 안 죽으면서 하면 돼 힐러 없어서 상대 어디가 임마 2층에 디바 나이피아 화물 가져와봐 두리아 아이고 나 죽었어 내가 뭐 다 못해 내가 없었어 내가 화물 왜 있어? 우리 혼자임 화물 지금 우리 준호왔나? 아 왔지 오늘도 오늘 두 병같아 나 이거 메인 뭐야? 이러고 와보 어 나는 주일 리퍼 쌀핍 주일 리퍼 쌀핍 주일 리퍼 쌀핍 루니 아이고 하다 잡았어 아 아 케어 좀 해줘 RIPER 리퍼가 또 옆으로 돌아왔어 리퍼 또 옆으로 돌아왔어 1버hor 아 뭐야 이거 왜 깔려 아주 귀엽네 아 무서워 딸이 다시 가자 다시 살면 레전드 가비 살려 가비 살리려고 했는데 아 있구나 살아있담 이리로 와 그거지 그래야 할 듯? 이거 배척 먹고 아 큰일 났어 이 자식 일단 막아 봄 아 발툼이 지속된다 야 디바 죽여 응 응 응 어 어 어 어 야야 야야 그냥 총 쏘는거 해도 돼? 이럴때 야야 총 쏘는거? 솔드해도 괜찮 어 하지마 파라가 문제인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죽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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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 내가 아나 같은 거 했을까? 안 돼, 이것도 버틸 텐데? 뭘로 해야 되지? 아냐아냐, 아나... 그래도 익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하나 때려! 아나로 그냥 1번 왕뇨 빠졌고 와, 1위인 거 2위인 거 2위인 거 2위인 거 2위인 거 아니, 우리 이 정도야? 갑자기 갑자기 빡세졌는데? 아, 이제 좀 진짜들의 시간이긴 해 그렇긴 해 와, MMR이 많이 올라간다 와우 와우 이제 슬 연패 향기는 나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많이 해서 많이 올렸다 그것도 많이 올렸다? 아, 네 괜찮네 이렇게 한 번 꺾일 때는 쉬었다 가야 돼 맞아, 맞아 쭉 끝나고 이제 다음에 또 모이자 아, 좋다, 좋다 다들 고생했어 고생하였어 네 네 재밌었습니다 롱님, 아쉬워보여요 아니 그분 더 해야지 누워서 봐야지 진짜? 여기서 더 한다고? 아니 뭐 다음에 또 해요 네 다들 재밌었어요 저희 가볼게요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바다 네 네 바이오 왜 안가? 아, 디스코드 나가기 버튼 찾는 중 아 아, 그렇게 해 재밌게 어 왜, 나는 당연히 할 것처럼 얘기하지 안가고 아, 재밌게 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은 샌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음 아, 오늘 방송 너무 오랬다 뭐 일어나서 방송하고 방송 끄니까 자야되네 하하하 하하 아, 이거 봤어? 이거, 이거 떴네 야, 진짜 개 양심 없지 않냐 이거 어? 그냥 섭외 왔으니까 그냥, 어? 신 느낌으로 나간다 했는데, 어? 어? 야 어? 어? 롤 전첼 롤 레전드 점프로 레전드 점프로 점프로 젤린저 푸린 푸린 여기에 왜 나랑 푸린 넣은 거야? 이거 이거, X때 봐라 라인업 아니면 그냥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롤같은 게임이잖아 나 롤 못하거든 어? 롤 골딱인데 이게 총 쏘는 게임이었으면 여기 있어도 됐지 아 아 씨 글났네요 팀이야? 팀은 랜덤 아닌가? 팀이야? 팀은 랜덤 아닌가? 근데 사실 여기서 누구 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다, 그죠? 어, 여기가 좀 차이가 크네, 어? 어, 예를들어 빅헤드, 김뿅, 뭐에서 진우 이렇게 뜨면은 솔직히 우승 노려볼만 하지 빅헤드, 김뿅, 남봉 이렇게 나오거나 빅헤드, 김뿅, 류재홍 뭐 이런식으로 나오면 할만하죠? 네 근데 여기서 빅헤드, 입나은, 뭐 배꼼파를 뜨면은 하하하하하하 아, 재밌었다 이러고 그냥 뭐 아니면 뭐 빅헤드, 뭐 후즈 아, 근데 이거 끝 후즈 후즈 님도 여기 계시는데? 왓? 요음량이 여기 있고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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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난 넣어줘도 an 할만하지 않을까요? 뭐죠? 열심히 하면 할만할 것 같은데 아...C 인첸트가 섭외했어 또 아...C 인첸트가 나 싫어하나봐 진짜 그치?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어... 인첸트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죠? 이 게임 망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치 그랬는데 그치 был 형т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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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이래 프레임이 어잉? 게임 뭐야? 총도 해피해야 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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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막x2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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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너 게임 왜이래? 으쌰 으쌰 표정도 별로 없애 저장도 별로 없애 쓰레기 게임이네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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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예 저는 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은 내일 방송은 주말이니까 안 몇 시에 잘까 2시 2시 예상합니다 2시 굿밤 2시 4시 4시 5시 다 4시